2부 방송 고아 안녕하세요 2부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맵 나왔네? 이건 뭐지?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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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다렸다구요 잘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구시구시덕 할 차례 구시구시덕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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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건 어디서 설정하는거야? 여기 이건 아니고 어디야? 새 맵 나와가지고 아 여긴가? 여깄다 이거 내가 설정 못하니까 뭐야 뭐야 왜 다들 날이꽃이야 알겠습니다 아이디 다 똑같은 걸로 하려고 하는거 아니죠? 맞네 다 똑같은 걸로 하려고 하네 야아 이번에는 어떻게 이번에 채팅도 안 뭐냐 저기 말도 안하려고 이거 어느 분한테 드리면 돼요? 왜요? 왜 망했어요? 구구덕이 없다는 지금 까시면 됩니다 아 아 아 보안관 복주자 연예인도 넣고 탐정도 넣고 넣고 아 아 아 폭탄광에다가 일단은 식인종 말고 군기반장 이 정도면 되겠지? 안녕하세요 야 이거 저준데? 이거 일부러 이거 일부러 이러시는거 같은데 지금 어 QW이하님 반가워요 흰생님아 옷바꾸세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뭐야 왜 다 날이꽃이야 암살자 넣어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넣어드리죠 여러분들이 원하는데로 암살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벌써 여덟분이 계시구요 이럴요 이정도면은 뭐야 이캐람들 뭐야 뭐지? 작정 작정한거 같은데 이캐람들 당장 누구한테 줘야 되냐고 뭐야 아 여기 대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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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는구나 아 이거 치니 뭐야 이거 누가 누군지 모르겠잖아 맞죠? 추리가 안돼 그렇죠 야 나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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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리꽃이야 위에있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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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서 설정하면 됩니다 아 그럼 누군데요 다 나리꽃인데 누구냐고 아 진짜요? 무언가 이상한 대찌님은 누구야 우리는 아니 진짜 이거 진짜 곧씨나리 곧씨나리 어 연맥이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한명은 확실한거 같은데 그래요? 일단 이 나리꽃은 검은콩님 그 다음에 몰라 꽃은 다 발발버려야지 네 시리릭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에요 잠깐만 왜이렇게 시청자가 많아? 자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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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오세요 음 일단 링크님은 있고 엄지님하고 링크님하고 대찌님은 무조건 있고 여기에서 아이디가 그대로인 회사한 분들은 여기 디코에서 이번에 뭐라고 고씨나리 눌러줄까? 하면서 하셨던 분들은 아니야 이분들은 작당을 하셨어 적어도 금광님 계실거고 아 채팅치면은 다 들키니까 말하면 다 들키니까 말하지 마시고 다 채팅으로 하세요 라고 하시겠지 이제 이 모든 아이디어는 이 모든 아이디어는 아마 엘링크님 머릿속에서 나가실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다듬는거는 엄지님하고 대찌님이 하셨을거고 재밌겠다 하셨던 분이 우유님하고 누군가 하셨을거야 금광님이 우유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네요 하면서 하셨을거고 흐흐 맞죠? 그래요? 자 시작한번 하시죠 맞죠? 제안한건 맞아요 그쵸 자 아시겠죠 이거 게임특정상 저기 그거 하시면 안돼요 방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방풀하시면 절대 안돼요 다 나리꽃이야 어떻게 된게 이건 저주야 저주임이 틀림없어 누가 안죽나? 빨리 죽어 내가 먹는데 내가 죽어야 먹는다고 내가 죽어야 먹는다고 내가 죽어야 먹는다고요 아 내가 죽으면 안되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먹는다고 과연 일단 미션을 해볼까요? 간만에 미션 여기는 처음이니까 미션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재미있겠다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누굴 추리해야할지 모르잖아 아싸 일단 먹고 꼬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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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두개 신경하꼬 자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저 나있고 오지마 아니 왜 따라와요? 어 뭐야 아 아 아깝다 아 먹을 수 있었는데 궁기반장까지 걸렸어 나 죽었는데 궁기반장 걸렸는데 네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궁기반장까지 걸다니 이런 나쁜 나리꽃들 자 말을 못하니까 죽겠죠 말을 못하니까 분명히 죽을거야 답답해 죽겠지 다 나리꽃이야 이거 나리꽃이 범인이 맞아요 나리꽃이 범인이면 맞는데 칠이 대단한데 나리꽃이 범인이라는걸 어떻게 알았지 어 이상한 방풀 아니야? 나리꽃이 범인이래 어떻게 알았지? 네 방풀인가? 아 뭐 이거는 골쎄이 매기는거라가지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네 이거 방 이거 분명히 나리꽃이 방풀중이야 왜냐 나리꽃이 지금 암살했다는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아 야아 아 맞아요 맞아요 죽은 사람이 나리꽃이고 죽은 사람이 나리꽃이네요 맞아요 일단 신맵이 나왔고 이거 신맵인데 아 젠장 아 이 나리꽃들 밟아줘야되겠어 안되겠어 어 안돼 QWN님 돌아가실거같애 안돼 그렇게 심한말을 지금 컨셉으로 해가지고 말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거야 분명히 꼴막기는 뭐지 아 이렇게 막는거야? 취미꾸만 밟아버릴거야 다음판부터 밟아주겠어 밟아주겠어 끝났잖아 거위심리로 왜 거위심리로 어떻게 끝난거에요?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건지 전혀 모르겠어 여기 방플 하지마요 어떻게 나리꽃이 나리꽃이 범인인걸 어떻게 알았어 나리꽃이 나리꽃이 범인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떤 나리꽃이야 물좀 가져올게요 물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이 캐릭터는 대찌님이 아니라는거라 미리 알고 있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구요? 일단은 저 퍼블다녔으니까 이번판 퍼블 아닌거 아시죠? 나이스 나이스 맵이 신기하네 이번엔 신맵이에요 신맵 아이 진짜 안썰었는데 링당님 자 어떤 나리꽃이 뭐일까 이거 다 곱씨나리로 지었으면 진짜 큰일났겠다 다들 고박씨보 되는거잖아 어? 좋다 다들 고박씨보 되는거잖아 어? 그럼 다 고박씨보로 이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빨리 시작하죠 자 저 그 뭐지 그 이거 노릴려고 구구덕 언제하냐고 물어본거구만 어 어 사실 이거 한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었 예상하고 있었는데 자 얼른 목소리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진지하게 당했을 이 시점에 이 시점에 효과가 효과가 뭐 어디서 잡고 하자 다 마이크 키조라고 하는데요 저 그 이제 그 아 그렇죠 고스냐이는 절대 범인이 아니라니 사실 그 어두운 그 어두운 초록색분 그 마이크 아 레디 좀 눌러주세요 레디 눌러줘요 레디 눌러줘요 레디 눌러줘요 빨리 시작해요 빨리 누구요 누구요 나요 나요 벨리 시작할게요 무슨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 꼬시 음 오케이 좋아 한 번이면 충분해 한 번이면 충분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하도 있네 지 지하 지하도 있었네 누구야 아니 뭐야 어디서 잡았어요 여기 여기 지하도 있었네 그리고 누구에요 방풀하시는 거 같은데 누구 뭐야 누구 물리 있는데요 아니 자경이라니까 자경이었는데 썰었는데 제가 안 죽었잖아요 네 자경인데 썰었거든요 제가 저분을 근데 제가 살아있다는 것도 저분이 우울이잖아요 그 자경은 원래 안 죽어요 자경은 원래 안 죽어요 자경은 원래 안 죽어요 아 보안반이랑 헷갈렸다 그럼 보안반이요 아 그래요 일단은 두 번째 나리꽃님 고르죠 네 두 번째 나리꽃님 골라요 빨리 두 번째 나리꽃님 골라요 빨리 네 두 번째 나리꽃님 골라요 빨리 네 두 번째 나리꽃님 골라요 빨리 자 여러분 범인은 나리꽃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자경단입니다 네 아 야 저건 저건 거짓말입니다 아 진짠데 제가 자경단이었어요 증명도 가능합니다 오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죠 고스 믿지마요 여러분 자 아 고스 믿지마요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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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고스 믿지말랬는데 믿지말라구요 저 자경단 맞아요 맞다구요 아직 아직 하나 남았다 한 놈만 죽일거에요 오지마요 진짜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오늘 순간 죽여버릴거야 죽여버릴거야 나 나 자경단이라고 장경단이요 장경단이요 장경단이란건 증명할 수가 있죠 장경단 한명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니 한번도 안죽였잖아요 그러니깐 하나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저 먼저 제 근처로 오시는 분들 먼저 죽습니다 네 우와 코드 다음판에 같이해요 자 어디냐 어디냐 아 이거야? 어우 손깍 진짜 아프네 자 해결 오지마요 오지말라 했어요 저 자경단이에요 나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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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누군데요 저요 누굴까요 엘링크님인거 같은데 오 뭐야 폭탄이잖아 그러면 죽이고 폭탄광이었을거야 분명히 아 난 죽었다 네 왜 죽었어요 아 당신 왜 죽었어요 폭탄광 지금 나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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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준거 보니까 분명히 폭탄광이 맞았어 어 어 어서오고 맞나? 아 고세나리오 어서오고 라고 합니다 군기반장님 돌아가 뭐야 이건 뭐야 어 뭐야 어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네 시리릭슨님이 그거네 폭탄광이었네 나 폭탄외령교준다 아니 나린이 말좀 들어보라니까 왜 죽이고있어 이더라도 아니 이거 뭐지 이거 뭐 누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예 제가 죽인샵이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일단 네빙크거든요 조긴사람이 아 로드킬 야 로드킬 나쁘지 않다 나린님 다음판에 방장 저한테 저요 누군데요 저요 저요 나린꽃이요 나린꽃 아니 그니까 누구냐구요 일로와봐요 나린꽃이 누구 누구야 자 저를 따라와봐요 저를 따라와봐요 아니 봐봐 누가 나린 누굴 줘야되는데 아니 누굴 줘야되는데 모르잖아 누굴 줘야되는데 모르잖아 누굴 줘야되는지 모르잖아 누굴 줘야되는지 모르잖아 여기 오락실에 두고 있었네요 자 일단 군기반장은 내가 잡았었네 방풀이 한 명 있는거 같긴해 근데 방풀이 한 명 뭐야 뭔소리야 이거는 과연 그니까 방송소리가 다 들렸다니까 그니까 누군지 밝혀내야되 울린다 아 그래요 시리레스님이 누구에요 방풀하시면 안돼요 방송을 안 끄시는게 좋겠지만 방송을 끄시던가 아니면은 방송을 저기 최소화시켜놓고 소리를 끄시는걸 끄셔야 됩니다 네 방풀 연구뱀 방풀 방풀 방을 달랐는데 누구한테 줘야되는데 나는 그리고 내가 방장이 아니에요 지금 아리꽃한테 주세요 아리꽃한테 주세요 아리꽃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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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꽃이 누구에요 저한테 줘요 아리꽃이요 저한테 줘요 저한테 줘요 저한테 줘요 아니 제가 방장이 아닌데 저거 어떻게 줘요 네 네 금강님한테 금강님한테 달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한 번 더 방풀하면서 걸리나는 강태시키입니다 방송 연구뱀 먹어요 시디릭스님 일단 가시기 전에 트위치 아이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 아니 그 방장은 방장을 누구한테 줘야되는거죠 41년에 저요 아리꽃한테 주면 돼요 저요 아리꽃 아리꽃이 누군데요 아리꽃한테 주면 돼요 아리꽃 어떤 나리꽃한테 저하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저요 저 주윤님 코어 안녕하세요 설정했어 다행이다 내가 머리 아프지가 않구만 분명히 나를 먹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매겨지는거 같아서 기분이 좋구만 아니요 원래는요 원래는 보스나리로 맞추자 했거든요 직업을 아프다가 놓고 보스나리를 붙이자 라고 판담을 할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 그거 좀 별로일거 같은데 라길래 뭐라면 차라리 모두 닉네임을 나리꽃으로 중복하고 가면 어떨까요 오 됐다 하니깐 아 이 사람 많네 아 젠장 그러면은 다음에는 보스나리오 싹 다 통일해서 옵시다 네 어 나가셨네 시 시리얼 시님 나가셨다 근데 저 분 방포르신 있어가지고 자 준비가 다 됐으면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스나리가 설정 개떡같이 해가지고 만져야되요 뭔소리여 저 개떡같이 하지 않았어요 설정을 안 건드렸다고 아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이거밖에 안할거에요 주누님 무슨 게임하시더라 진짜 오프나리가 키우는 강아지 오프나리가 키우는 강아지 오프나리가 키우는 강아지 닉네임 매일에 이사랐다 하하 차이마 나리님 나리님 이분 닉네임 보세요 오프나리가 키우는 강아지 누군데요 이분 누구에요 강아지님 아닐까요 오프나리가 키우는 집에 강아지가 없는데 키우는 강아지를 이분이 뭔 소리여 카트 카트 강아지님이 강아지님밖에 없잖아 아 떨어 마이코카트 가시는구만 마리오카트리 하시는구만 그리고 고스나리님 제 말 좀 들어볼라 했을때 좀 멈추고 들어 주시지 왜 도망치지 몰라요 나 나리꾼만 안 듣기로 했어 지금 네 헷갈려 하나님 시작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수리몬과 시청자 말 안들어 고스나리 오바스본 로즈 플러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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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입니까! 미쓰입니다! 왜요? 왜 선이에요? 저는 선을 넘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선을 넘으려고 그래요? 어어! 삐, 삐, 삐. 삐. 삐, 삐, 삐. 깃. 삐, 삐, 삐. 고쓰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누가 누군지 몰라. 오지마요 고스나리가 키운 강아지님은 누구세요오지마 강아지요 월벌벌벌벌 어? 뭐야 고스 뭐야 여러분 고스가 제 눈 앞에서 어떤 나리코시 죽였어요 고스가 왜 나리코시 죽였네 고스가 죽였네 뭔소리에요 고스가 사람을 죽였어 고스가 죽였어 아니야 아니라고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강아지를 강하게 죽이다니 아니 그 투명홀이 있는거 아니에요 투명홀이? 투명홀이 있어요 투명홀이 투명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투명홀이 있는 분이 투명홀이 아닌가 투명홀이 아닌가 네 여러분들 조용히 해보세요 네 엄지님 말 좀 합시다 아 진짜 헷갈려 죽겠네 아주 그냥 여러분 엄지님 말 좀 합시다 엄지님? 엄지님 오케이 엄지님 확인 왜 본인이 말 안 하세요 고스가 지나갈때 딱 정확히 강아지님이 떨리는걸 제 눈으로 봤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나리코시 죽이면 되잖아 아니 죽였으면 게임 괜찮았는데 왜 안 죽였던거야 나리콘 여러분 색깔 한번 바꿉시다 아 진짜 나이스 색깔을 바꿨시다 아니 그리고 엄지님 엄지님 배너 빼요 배너 엄지님 배너 빼 그리고 금강이 노란색깔 내라 나이스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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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리코타한테 죽는구나 나이스 나이스 어쩔 수 없었다 이걸로 그래도 두 명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로 이득을 받다고 생각하면 돼 좋아 안녕하세요 아니 왜 따라오셔가지고 펠리콘이셨네 근데 먹으려고 하셨구만 야 먹으려고 했는데 가게 안보여서 아니 고시나리 키우는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사람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아 가게 안보여가지고 야 펠리콘이셨네 잘 잡았네 야 놀랬네 아니 왜 근처로 계속 오시나 했네 발견 안됐으면 좋았는데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죽었잖아요 전도자였는데 네 젠장 아 나 여기 전화 기능도 있어요 전화 기능도 있다고요? 요거 요거랑 여기서 말 걸면은 여기서 말거 여기도 전화기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저기까지 돼요 아 진짜요? 전화가 돼요 어 잠깐 위험하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폭탄광 어이런 다 잡았나 보네 나 뭔가 미션이 잘 놀아갑니다 잘 잘 잘 가요 저 주느님 또 와요 놀러와요 이름을 밝혀라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니 아니 나는 분명히 신뢰도를 준거 같은데 왜 죽으셨어요? 아 나리님 먹으려 했는데 아니 아니 하아 아쉬워 너나 색깔 내놔 잡았을 때 빨리 잡았으면 게임 오랫길 수 있었는데 아쉽다 제가 다음판 나가면 죽였습니다 제가 다음판 나갈게요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아 헷갈려 죽겠네 지금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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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라고 하는거에요 이거 지금 나리님 말할 거 있어요 뭔데요 말할 거 있는데 지금 대찌님 노란색 못 얻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노란색 갖고 있거든요 아아 그래요 예 나리님 나리님 왜요 뭐라구요 아 고수나리에요 고수를 잘 먹는 고수나리 시작해요 빨리 누가 레드 안했어 뭘까요 고수나리 무슨 색이 움직일까 고수나리 고수나리 그룹 어 væ스 뭐 변마페디 오지 마요! 아니 오지 마 아니 다들 오리를 예시 되고 있는 상황에 오지 마요 필리 카리죠또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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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의심스러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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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kali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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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icht의 уш야? 오지마 왜 다들 나한테 오는거야 오지마 오지마 왜 나 죽이려고 하는거야 다들 님들아 저 죽으면은 하얀생님 오심해주세요 미션만 미션만 해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시치야 어디갔어요?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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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치야 어디갔지 뭐야 어디있었던거지 아니 왜 자꾸 따라와요 아 뭐야 아 안되는구나 아 아 잠깐 시치야 신고하신 분 어딨어요? 비밀연구소 안쪽이요 네? 비밀연구소 안쪽이요? 구석쪽 비밀연구소 안쪽이래요 비밀연구소 안쪽 QWI이 언제 죽으신거죠? QWI이 언제 죽으신거죠? QWI이 언제 죽으신거죠? 게다가 나리님 그거 걸린거 같은데 파티 몰라요 저는 뭘 말해봐요 나는 지금 누가 자꾸 날 쫓아다녀가지고 미션도 못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어 잠시만 그러면 쫓아다니는 사람 누구누구에요? 뭐라구요? 그 어차피 나리님은 그 나리님은 나리꽃으로만 기억하시지 색깔을 기억하시지 못할거 같아요 그 파란 아 그 보라색이랑 그 보라색 연두색 몰라요 색깔 잘 기억 안나요 아까 주황색이 좀 따라다녔거 같은데 아니 다 따라다녔어요 다 안보실 본거같애 나리꽃을 다 본거같애 나 친구랑 나 친구랑 카톡하느라 하나도 안 움직였어 이 감정출이 친구가 있으시다니 인샤시구만 주황색을 의심하겠습니다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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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도 슬픈 고스나리 어 이거 투표 갈리면 어떻게 되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무차피 스킵댄스니까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지마 형 오지마 형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나 미션하고 싶단 말이야 오지마 제발 제발 오지마 오지마 주황색이라 아 보란색 턴 턴 턴 턴 턴 여기서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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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 올라가는 구나 어? 준우님 뭐해요 너무 고맙게 비트원 이렇게 많이 해주시다니 뭐야 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아 이거 들어갈 수가 있는거구나 뭐해요 준우님 왜 이렇게 비트원 많이 해줘요 이러면 고 시나리가 어깨춤이 어깨춤이 칠 수 밖에 없잖아 오지마 오지마 지금 스페이스 눌려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오지마 아이고 아 젠장 또 먹혔어 야 자 잡아요 오리가 잡아줘 아 젠장 아 죽였다 아 비둘기로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주눅님 어떡하나 진짜 나리꽃이야 아 고씨님이 옛날 생각나서 써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타쿠님 고아 안녕하세요 옛날 생각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 주눅님 옛날 생각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1이 2보다는 1이 더 나을 것 같아 와우 감사합니다 아니요 근데 이거 잘못되면 어때요 시민편이에요 아니 제가 아까 첫날부터 제가 중앙생님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부터 저분이 나리님이랑 나리님을 따라다니더라고 맞다uppese 아 근데 제가 진짜 나리님 만난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vidас 저 분이란 대찌님이 나리꽃님이랑 대찌님이 아까부터 나리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아 근데 진짜 만난적이요 진짜 저 물질인데 carga 헷갈린다 나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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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 exc Asic 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synt so mean 저 지금 여러분들 편이고요 저 cartoon 저 Clan 걸리τά 아 저 이겨요? 도도세 보내주자 어? 우리 엄지군주님 이기는 꼴 볼 수 없어 아 이게 아닌가? 야 참았소? 저거를 참았소? 도시나리를 먹었는데 참았어 저게? 아니 이거 나를 한 번 할까요? 알겠어요 같이 깨매요 감사합니다 에잇 젠장 아 헷갈려 아 진짜 오리 뭐냐 비둘기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나른님 이거 너무 헷갈려요 똑같으니까 아 진짜 GW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유 이런 너무 헷갈려요 똑같으니까 이름 바꾸려고 나갔습니다 아 이름 바꾸려고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강님 아 이렇게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더 큰 후원을 기다리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우선 어? 뭐야 언제 가셨대 뭘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끝났다 터졌는 게임 저 봐요 저 아니라니깐요 다 나리꽃이어서 어떤 나리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종 앞에 있었잖아요 다 나리꽃 남았어요 지금 저 아니라니깐요 따라왔잖아요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유언을 따라야 됩니다 저희는 우니 그러면 저분 혼자 동 떨어져 있으니까 저분은 보냅시다 그러니까 저희 이 가운데 후원이 처음이어서요 아니 후원이요 후원이 처음이어서요 골씨나리한테 후원 많이 해봐요 골씨나리가 좋아합니다 여보 셀스님 그 가자 저기 여러분 고스랑 튜더블유 이예님이랑 튜블를 먹은 중으로 만드세요 하얀 님도 있어요? 하얀 님이 누구였지? 텔리콘이었잖아 아 맛있당 아 맛있당 오오리승 감사해요 엇? 더? 축하 헬리콘이었습니다 회리콘이었다 회리콘이었다 여러분들 뿐이라구 끄은 오리식니 아잇 요인님이였네 뭐야 왜 꼬리가 한명도 안죽었어 그 자 이제 저기 농담 잊지 마시고 다들 아이디 바꾸고 오시죠 네 헷갈려 죽겠습니다 누가 나를 쫓아왔는데 나리꽃이 나를 쫓아왔는데 어떤 나리꽃인지 몰라가지고 누가 쫓아왔는지 물어봤을 때 대답도 못했잖아요 솔직히 말이죠 아이디 바꾸고 와요 모드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 혼자만 나리꽃이 되니까 괜찮지 잠시 저 아이디 바꿨습니다 고스나리다 자 소리 소리를 좀 키웠고요 잠시 저 아이디 바꿨습니다 너 누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지 자 후토티님 먼저 오시고요 고스나리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뽀삐로 하겠습니다 뽀삐님 누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일까 주인일까 음 자 지금 들어오실 분들이 아이디 바꾸고 들어오실거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렸다가 클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일거야 아마도 어 성경이 있는 엘리엄트 아니 성경이 있는 사람이 그런 악독한 그런 사탄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 다들 어 저기 나리꽃을 나리꽃을 바꾸라 그러고 이런 악마 악마같은 참고 저거는 고바스보 변나텔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고바스보 하면 변나텔 바꾸고 와라 고바스보 겹쳐요 에이시니 고아 안녕하시오 아 검은콩님 들어오신답니다 좀만 기다릴게요 아 들어왔네 자 화요일님 들어오신답니다 좀만 기다리시죠 네 아 근데 유희님 불쌍하다 유희님도 원래 나리꽃 멤버 전명이었는데 에이시님 어서와요 오랜만이에요 어제도 저번에도 오셨던거 같은데 오랜만이네 왜이렇게 나리님 나리님 어땠어요? 어 정말 뭐같아갔어요 뭐같았어요 날 따라오는 사람이 나리꽃인건 알겠는데 무슨색 나리꽃인지 몰라가지고 무슨색이요? 무슨 색깔 몰라요? 질문에 대답을 못했던게 큰 한이 됐습니다 큰 한이지 치킨모드 왜 닉네임을 안밟혔어요? 나중에 치킨모드에요 치킨모드? 안해요 치킨모드 안돼요 그래서 바꿔드렸어요 치킨모드 재미없어요 자 빨리 시작해요 빨리 치킨모드 치킨모드 고고 누가 내 딜을 누르지 않았다 변라테리 빨리 시작해요 지금 그런 실대 없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치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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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은 복지자 내가 말은 복지자지 내가 말은 복지자지 안녕하세요 릴리님 여기 못 지나갔는데였구나 치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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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이 진짜 도망가야지 좀 들어보세요 쓰레기를 버려 이렇게 해서 버려 됐어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열심히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열심히 야 시체가 늘어나지 않는거 봐서는 이거 이기시셔 아 아래쪽이구나 뭐야 음 여기 학교 위에 왼쪽 입구쪽에 두구가 있네요 학교 입구에요? 바보경일수도 있고 더블일수도 있고 두구가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은 보안관이 보안관이 죽인건가 바보안관 아니면은 우리 두부를 더블키는거나 바보안관 바보안관 아니면은 바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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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닉네임이야 닉네임 쩐다 바보안관 바보안관 응 이거가 이거 연습으로 되니까 기분좋다 입스키 또 나린님이 왜 나린님이 왜 나린님이 왜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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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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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 죽이려고 그랬던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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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깜짝이야 뭐야 여기는 다쳤는데 뭐지 아임 어벤져스 어벤져 아 리벤져 리벤져 아임 리벤져 아무도 지금 내 목소릴 못들어 오 깜짝이야 놀래가 미션 해결이 어 갑자기 터졌어요 어 근데 진달한 보라님이랑 어케 어 진달한 보라님 아 잠깐만 아 아 진달한 보라님은 보라님은 마지막에 내가 미션하고 있을 때 왔었던 거 같았는데 나랑 아 천국이 수도 있고 키멘이 수도 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성경을 읽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저기요 저기요 엘린크님 저기 성경 읽지 마시고 네 성경 읽지 마시고 추리를 하세요 아니 추리 여태까지 주님께서 모든 걸 알려주실 겁니다 신제에 대한 성경을 읽을 주님께서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 네 저렇게 경건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리꽃이라고 아주 다들 보배시킨 장본인인데 네 자 갑자기 사진걸로 봐서는 투투명월이나 연인일 수도 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건 어떤지 신은 지켜볼 뿐 주님 곁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네 아니 그 혹시라도 수명이라면 투팀님이 가장 의심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 뭐야 야 성경 읽는 것 때문에 돌아가셨나보다 네 주님 곁으로 가짜 ijo 오 맞네 아 야 성경 야 야 아래 마구니가 많이 꼈었어 야 우리였어 우리 야 야 성경 읽어서 저도 성경 읽어서 찍은 건데 이게 왜 맞아요 야 성경 읽어서 찍은 건데 우리였어 깜짝이야 눌렸네 깜짝이야 놀랐네 아니야 이게 왜 맞지? 왜? 고수님 왜요? 그 뭐였지 직업이? 복수보고 팬이라고요? 아니요 배나테리님의 팬이에요 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뭐였지 닉네 안녕하세요 그 직업이 복수자 고수나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고바스보 변나테리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내가 복수자라 팬이에요 팬이에요 팬인 아니여 팬인데 유튜브 구독도 아직 안 눌렀단 얘기에요? 공주님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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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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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이렇게 생명력을 늘려야 돼 이 와중에 미션을 하나도 못했어 미션을 해야되는데 미션을 하나도 못 했어 블루 리리님 왜요 뭐야 아이 퍼비 걸렸어 자꾸 제 직업에 그게 좀 많이 이상하길래 했어요 뭐길래 그래요? 아니 계속 나린님 아까 겁나 무섭네 뭐가요 뭐가요? 진짜 줄민 곁으로 갈 줄은 진짜 갔어 진짜 줄민 곁으로 보내시면 어떡해 어딜 가요? 왜 어딜 갔어? 줄민 곁으로 가 아니 링크님 오린데 진짜 갔어 아 줄민 곁으로 아니 나 우리인지 몰랐는데 그냥 형경 입고 있길래 짜증나게 찍었는데 우리였다니 짜증났어 아 시청자가 짜증나다 줄민 곁으로 줄민 곁으로 먼저 가셨게 야 맞네 그치 주님 만나러 가셨네 미안 시청자부터 짜증이 나신거면 내게 어떻게 해요? 시청자한테 짜증났대 어머어머 아 쓰레기 인간 말종 누가요 누가 말종이에요 님이요 고신하네요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신을 믿진 않지만 신은 지켜볼 뿐 여러분 발언하겠습니다 네 나린님이 저희보고 짜증난다는데 보내버리죠 저거 뭘소리에요 직업이 뭔데요 변너너너리님 직업 뭐에요 저요? 님 죽이는 사람이요 뭔데요 어머나 고스나리 논란 성경인 엘씨 신경 안써 일단 저는 복수자입니다 네 잘사요 네 잘사요 아 진짜 아깝다 추이 네 살려줘요 자 저는 오리가 아니에요 네 원진님 살려줘 자 오리는 아니었지만 그 그 차별적 발언은 논란이 되었다는 점 흐흐흐흐 아니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인정하죠 왜 하지만 그건 맞지만 너무 무실했습니다 헤헤 이거는 이건 약간 이건 약간 나는 너무 기만하는 기만이라뇨 기만 안했어요 listen 이거 누구야 자꾸 저기 스페이스바를 연탈呢 이거 찍는 친구 누구야 상 보 unpack 좋아하는 줄 주님도 만났구나 아 진짜 여러분들이 더 웃기네 좋아하는 주 야 야 비둘기가 있네 골키나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비둘기였다니 젠장 아니 강아지를 골키나리가 키우는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신거요 아 포인트 호텔 해봤다 이런 지금 저 강아지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되신거요 누가요 저 강아지라는 분이요 골키나리가 키우는 강아지라는 분이 왜 갑자기 비둘기가 되는거에요 글쎄요 뭐 비둘기가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뭐 야 죽는다 죽는다 이 분 죽는다 이 분 죽는다 이제 야 살아졌어 투명이다 투명울이다 이거 따라가면 절대 안돼 따라가면 누군간 죽겠죠 겹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도도.. 뭐야 큐따블이 아닌 도도시아스야? 아 지금 이 사람이 일부러 친구하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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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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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둘기 비둘기가 유리한데? 아앗 뭐야 돌아가셨네 아 이건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이란 짜란 근데 신고를 안 하시네 신고요? 아 제가 죽었으니까요 워낙사인 와 6만포 됐다 드디어 6만포야 야 이제 나란히 죽겠구만 나리꽃님 잘가요 어 이제 나란히 나란히 살인 당황이 뭐야 어? 비둘기인가? 비둘기가 이겼네요 역시 군끼나리가 키우는 강아지지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실력은 돼야지 범죄님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봐도 저는 주님 격도 같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저희는 주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왜 그래요 그러지마요 낮인들 Hooton 사내가 되셔서 그러면 사 explanu 사 complaints 사 sacr 대 aplic Yazot 치모xxon 시작해요 아 잠깐만 또 재큐, 고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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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오예요 왜 저한테 오는건데 보지마요 진짜 팬이에요 팬하지마 팬하지마 저리 가 저리 가 나린님 팬이예요 오지마! 팬이니까요 오지마 팬이니까요 오지마 팬이니까요 오지마! 팬이니까요 오지마 아니 자꾸 왜 따라오냐고요 진짜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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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님 오지마요 고스날 이 또 있네 고스날 이 또 따라가면 되죠 제가 고스날 이가пол은 고스날 이가 아니라고 오지마요 진짜 팬이에요 팬 팬 nah 아니 안 죽였다니까요. 혜택이 않아요. 미션 해봐요. 미션 해봐요. 미션 해요. 안 죽여요. 싫어요. 그르마샤 죽일거면서. 아니 안 죽여요.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막 죽였다고 그냥 데로콘 썰었지? 언제 언제 지금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 증거 다 있어요. 언제 죽였냐고 미션 하라고 해서 안 죽였어요. 저는 그냥 죽였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살포기라 할말이었어. 환기 환기. 따라다녀 그만 좀 따라다녀. 그만 멈춰 다니세요. 아니 이거 환기죠? 따라오는 데 누군데야죠. 참고로 말하자면 그 중립이 3명인데 중립 직업이 4개라 가지고 어 네 그렇게 하세요. 비둘기 있을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누가요? 비둘기 입금. 아 그러네. 확인 한 번 시켜야 되겠네. 대머리 수리 영배사. 중립. 그 펠리콘 넣으면은 대수리랑. 일단 나는 건너뛰게 했습니다. 도도새랑. 어. 도도새랑. 그 다음에 대수리. 까지. 아 대수리. 대수리가 뭐예요? 아 대머리 수리? 아. 개. 대수리야 뭐예요? 대머리. 팔꿈 팔꿈. 2초 이메일에 못 찾아라. 이 와중에 저한테 새. 이거 인기투표 아니라고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거 인기투표 잘못하면 다 죽는다고. 예. 다른 거 투표를 많이 해주고. 후원 많이 해주고 이래야지. 아니 이런 거에 투표를 많이 해주면 어떡해. 이 사람들이. 아 진짜 또 또 또 또 또. 숨어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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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제발. 야 여기 중에. 그 비둘기 있을지 모르는데. 자꾸 물려달리면 안돼요. 아니 진짜 오지마 오지마 진짜. 아니 여기 중에 비둘기가 있을 수 있다니까. 아니 이거 지금. 흩어져야 된다고 우리. 그러면 나린님 멀리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왜 따라오냐구요. 아니 팬이라니까요. 저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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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라니까요. 저리가요 오지마요. 왜요. 피자 잘 먹어서. 팬이 된거에요. 예. 아직 피자 안먹었는데. 왜 안먹었어요. 얼른 드시라니까. 스파게티까지 내가 옵션까지 넣어줬구만. 딱히 시켜먹질 않아서. 예. 스파게티까지 내가 옵션 넣어줬는데. 스파게티까지 줬다고? 근데 왜 안드셨냐구요. 아직. 아직 그 먹을게 안되서요. 그래요? 가족들이랑 같이 지켜요. 가족들이랑. 신고. 저 죽이고 신고한 사람 있으면. 그거 무조건 그 사람이. 아 진짜. 네. 따라오니까 뭘 못하겠나. 아니 그냥 나린. 제가 나린. 칼찍이면 나린이 데리고 죽인다니까요. 미션 해도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됐어요. 싫어요. 제일 못 믿겠어요 진짜. 아니 왜요. 아니 나린이는 제가. 그냥 나린이를 막 죽이죠. 미션한다 해놓고 이렇게 죽이진 않아요. 나린님. 싫어요. 싫어요. 난 이제 혼자 하수구로 갈꺼야. 하수구로 갈꺼야. 진짜 땡. 하수구로 갈꺼야. 어 나린님 혹시 하수구를 좀 많이 좋아하세요? 에? 뭐라구요? 하수구를 좋아하세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이거 보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뭉쳐다니면. 이거 사람 안 죽이는 오리가 문제. 근데 왜 못 죽이는거 아닐까요? 모여다니니까? 여러분. 조언 방법이 잘 어울려. 네요. 말 잘 어울려. 저 말 잘 어울려. 하수구를. 조언 방법이 잘 어울려. 제가. 아까부터 수상한 사람을 찾고있다가. 잔다랑님이. 왠지 모르게 종립지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구를. 과연. 진다랑님. 허질 없이 직업을 공개해 보시죠. 앨링크님이. 날카로우신거 보니까. 이번에는 오리가 아니야. 바지 사제님 장성출의를 해주세요 사제님 성수로 사제님 성수로 사제님 성수로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에 스토킹이 있어요 스토킹? 스토커 있어요 스토커 스토커 스토킹은 하는 중이고 스토커라고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뭉쳐다니지 맙시다 아이고 릴린이 튕겼다 자 좋은 방법을 떠올렸어요 너무 창원주의적이니까 스스로 한 명을 보냅시다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그만 좀 따라다녀요 시범으로 온 지님의 반응을 추천해요 뭐 뭐야 진다람님 뭐야 왜 스토퍼로 알고 있겠습니다 원래 지금 따라다니는 거 보고 너무 의심스러웠나봐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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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자꾸 따라다녀요 아니 스토이 위에서 된 건 어떠라구요 아니 딴데 가게요 여기 제자리에요 제가 찜해놨다구요 제가 찜해놨다구요 아니 여기 원래부터 제자리에요 여긴 제자리라구요 뭔 소리에요 제자리에요 제자리라구요 제자리라구요 깜짝이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아 아무도 오지마아 아무도 오지마 백색 안오지 이제 오지마요 나 이제 미션하러 갈거야 진짜 미션하러 가자 이제 뭐야 여기 갈 수가 없네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여기에 길이 있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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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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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시켜야돼 진화시켜야돼 와 됐잖아 됐네 왜 내가 굳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치 내가 굳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 내가 비둘기니까 하하하하 지금 대형사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팬영상을 왜이렇게 잘 꾸몄어요? 예? 궁금해 죽겠죠 아니 근데 노랫소리가 하나도 안들려 그게 NG였어 뭐야 이거 뭐야 이 키 뭐야 이거 이거 로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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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드킬 당한거에요? 한명나보다 그 노랫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드킬 당했네 저거 저거 로드킬 당했어요 로드킬 한명 두명 아 이거 마우스로 하면 이거 로드킬은 몇명이나 당한거야 이거 엄청 당했네 와 로드킬 대박이다 요어어 이족 이러게 여기 아것 fino 로드킬을 어떻게 당하는거야 조건이 있는건가 오염체ngulo 오어욱 우와아 한마디만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더 했는데 아아 아쉽다 아 노드킬 당겠어 아 근데 왜 오리가 한 명밖에 안 보이... 아, 설마 릴리님이 오리인가? 어, 그럴지도 몰라요. 아... 로드킬 당했어. 한 마리만 더 하면은 내가 흉이었는데. 저희는 먼저 로드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젠장. 아... 저기, 저거 지금 수치님이... 중에서 끝났어. 흉내쟁이. 어? 콩님 어디 갔어? 아, 다들 로드킬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ㅋ 아니, 차가 왜 그렇게 올라오는 거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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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 자국이라고, 이거. 로드킬 또 당해있어. 로드킬 또 당해있어. 나 이건들 로드킬 당히 있어. 야, 이거 로드킬 도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로드킬 도 동시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해볼까요? 다음 판에? 전 대머리였어요 아니 나 비둘기였는데 아 한 마디만 더 했으면 이겼는데 이거 근데 이번이 막판이에요 나린님 시모에요 뭐라고요? 아인드 팬이라고요? 너무 모여다니는거 안돼 아니 아까부터 캡파이에서 모여다녀 저한테는 기회였는데 모여다니는게 도시나린님 팬이에요 하는 순간부터 나는 아싸 이거는 나한테 되게 유리한 판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 아이온 아이온 잠깐 끌려와갖고 캠프파이어 했는데 치킨모드 아 뭐야 자꾸 때려 아 그래요? 로드킬로 다 죽으면 오리슨 뜬대요 당연한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겠죠 오리만 살아남고 오리슨 뜨겠죠 아니 근데 왜이렇게 중립식이 많아 중립 많으면 좋아요 너 중립 괜찮은거 같아 짜릿한데? 누르라 해서 눌렀고요 거의 대부분이 로드툴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연매사거든요 근데 지금 저 7명이 다 로드킬 당했어요 아 짠다 아 지금 트럭에 다 치여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직공을 좀 많이 했고 네 로드킬 안당하는 직업이 있었나? 로드킬 안당하는 직업이요? 그럼 그냥 오리 로드킬 안당하려면 그냥 트럭에 닫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누군지 감이 전혀 안잡혀요 아 뭔가는 잠시만 그럼 저 3이 지금 직업 안 밝혔던데 그럼 저 3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면은 네 리드님 튕기셨는데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있는 말고 저 드론이 있네 드론이 뭐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직업을 안 밝힌 그냥 빨리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아 깰 수 없어요 이거는 아셔야 돼 내 드론이 무슨 직업이에요? 드론이 무슨 직업이지? 참고로 오리가 스쿨버스에 치여 죽고요 아니 나 비둘기였는데 와 따라다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한 명만 잡으면 되는 상황에서 노드킬 당했어요 아 그리고 종류를 좀 줄여요 나리는 그 마지막이 누구였죠? 근데 오리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오리가 한 명이야? 아니요 지금 오리가 게임이 나갔어요 아 중립지 두 명으로 하고 오리 두 명으로 해요 중립지 두 명 오리 두 명 했음 어깨어깨 준비 준비 아 잠깐만요 한분 더 들어오신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노엘님 빨리 들어와요 네 네 노엘님 들어오신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아 눈요한님도 들어오신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두 분 더딕이로 오신답니다 아이온 아 님들아 제 팬영상은 제 팬영상은요 아니 진짜 팬영상 와 완전 야 골씨날이 뭐라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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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입만 열면 거짓말 어쨌거나 골씨날이 뭐 나나테리님 우리가 한마디로 아버지님 나갔는데 존재님 아이온 끌려갔어요 아 아이온 끌려갔어요 아 강아지님 한번더 치킨풀이 내면 유녀아님 어서와요 한분 더 들어오실겁니다 아 아 제 목소리 끌려가요 아이온 끌려감 근데 왜 움직이지? 어 눈요한님이네 아 공주님 아이온 끌려가신다 아 아 제 목소리 준비시나요 네 준비 준비 네 근데 노예님 오신다 하지 않았어요? 아 바나나 우유 집에 8개 정도 있긴 행복해요 오오오 아 일단은 직업은 재미없는 직업이 걸렸습니다 자 재미없는 직업이 걸려버렸어요 아리쥑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 그렇군요 알쥑이었구나 알쥑이었구나 아 나린님이다 나린님이다 맞아요 나야 거 시나리에야 맞아요 노엘 뭐야 노엘님 빼먹었네 노엘님 만들어왔잖아 이러다가 보여다니다가 사진님한테 또 혼나요 와 나도 저 패션할까 어? 와 죽는줄 알았네 야 나 순간 죽는줄 알았네 로드킬 당하는줄 알았네 야 여기 그냥 지나가는구나 로드킬 3명이나 했던거야? 야 3명이나 죽었어 뭐야 여기 길이 없잖아 야 노엘님 좀만 기다려 같이 할수있어요 다음파부터 하시고는 나가주는 센스 야 로드킬이 뭐 지금 4명이 다 죽었거든요 3명이 죽어든거 같은데 4명이다 4명이 맞아요 4명 근데 1명은 로드킬 당한게 아니고 살인 당한거 같은데 아니요 로드킬 당했다가 갑자기 그 로드킬 원래 시체가 있었는데 그 그거 트럭에게 밟혀가지고 다시 로드킬 된거에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은 의미가 없네 시체 시체 내 죽은 시체 트럭에게 밟히면 또 시체 사라지거든요 신고를 못하거든요 어 조심해 어 조심하세요 어 와 큰일날뻔했네 로드킬 당할뻔했잖아 이거 고박수부 변나태리가 오리라고 시추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어 저분은 알림직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알림직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알림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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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도 알림직인데 알리가이가 저분일 수 밖에 없는게 시체가 있는 곳을 발견했더니 네 예 저도 예 저도 봤어요 근데 우쪽에서 한 9분 밖에 없었습니다 네 장해사를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 트럭이 와가지고 결국 시체에 세건대 죽이시겠어 검은콩니 좀 억울하겠다 빨래하고 왔는데 로드킬 당했대요 세건대 죽이시겠어 세건대 죽이시겠어 그러면 그녀께 한번 말해보십쇼 직업이 뭡니까 세거라니까요 세거라고요 음 음 일단은 스틱 박겠습니다 아 어 저기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으십니다 아 저기 컷샷 바꾸면 안 돼요 아 저는 제 컷샷 바꾸면 안 돼요 싫습니다 어떻게 컷샷 바꾸는거 말이끼네요 컷샷 바꿔야될거 같은데 네 컷샷 바꿔야될거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가야돼 근데 이거 지.. 지하인가? 고스나리? 님 고스나리? 네 일단은 저 영매사에요 네 일단 저 영매사에요 지금 4명 그대로 죽은거 확인되구요 지금 4명 그대로 죽은거 확인되구요 네 그러니까 더 죽으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랑 따라다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랑 따라다녀요 안녕하시 지금 뭐에요? 이거 저요? 저요? 네 지금 뭐에요? 어디가셨죠? 오염 제거해야 돼 여기 왜 다 모여있어? 여기 사라졌지? 아우 깜짝이야 지금 그대로에요 그대로 그대로에요? 어? 지금 한 명 죽었다 말하지마요 말하면 안돼 아래 확인해봐요 오른쪽 아래 아 강아지님 잘자요 내일 방편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또 만나요 야 7명 죽었어 야 이거 끝났는데? 아니 어떻게 된거야 아 젠장 아니 이게 뭐야 후투투님 왜요? 아니 다들 로드캐 당하신거에요? 갑자기 퀵구가 엄청 놀라는데 아 그래 죽었냐고 울어봤었어요? 나 못봤네 아 이건 또 외바임 못들었네 여러분 여러분 너무라 저는 근데 이맵 너무 불리한거 아니여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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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캐 땜에 있는거구나 아니 그냥 거기 없으면 되요 그렇군요 저는 저는 그대로 언제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노엘님 아 아이온 노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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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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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여깄다 여깄다 있네 자 시작하시죠 빨리 이제부터는 제대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리였습니다 여러분 불교 자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나 믿을만한 믿을만한 사람이 누가 있지 정리당 아 왜 안오네 와아 보트티님 아 망할 재채기 부트티님! 아니 이런 나쁜 나빴어 나빴어 여기 있으면 로드킬 당해요 왜 저따라와요? 그치 안 따라와도 되죠? 그쵸 아유 깜짝이야 놀랬네 죽이러 오는건줄 알았잖아요 키더블리아님 안녕하세요 고시나리님 왜 가만히있지? 어 근데 키보드 소리가 들리네 뭐 키보드 소리 아닌데요 그 키보드 소리 아닌데요 그 뭔 소리일까요? 저기요? 저거는 저거는 그 이거 해명 좀 이거 해명 좀 링크나 해명 좀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대찌님 죽어 계시고 갑자기 사라져 계셨는데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는데요? 응 뭐야? 그 추노님 자가 뭘 했다거나 아니면은 추며고리가 뭘 했다거나 나 진짜 그냥 나 저기 학계 쪽에서 학계에서 뭐 있나? 이거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그런 날카로운이 없네 난 엘리크 난 엘리크 나 진짜 몰라 아 갑자기 왜 코감기가 아 비니? 잠깐만 이거 변장 있나? 변장인가? 변장 수사가 있네 변장 있는 것 변장 변장에서 변장에서 온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그럼 시비치가 어디 있었어요? 라디오 방송국 옆이라니까요 누굴 믿으면 좋은 것인가 뭐지? 일단 스킵 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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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이거 뭐야 일단 보자인걸 알고 저 한명 누가 투표했어요 자 엘리크님의 공격이 아까 정도처럼 날카롭지가 않아 오락실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락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락실 오락실 다들 어디갔어 오 음 아 나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 저기 어딘가? 어? 어? 엘링크 님이 돌아가셨잖아 발견됨 뭐지? 뭐지? 어디에요 어디에요? Q님이요? 뭐 질켰나요? 아니 어딘데요 아니 그래서 어디에요? 아... 여기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비밀연구실? 아 비밀연구실? 여기 캐나다구스 그려나 안해도 되려나? 캐나다구 위 뭐야? 뭐야 두 분 나가셨는데? 아 다 죽으셔서 나간거 같은데요? 어허 죽으셔서 나간거 같다 어허 누구 덮는거라구요? 일단 킵을 해야될까요? 그러면 출신 저는 Q님 안골랐어요 어 잠시만 건너뛰기 누군지 모르겠어 어허 어허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도요 아 변장소스가 있어가지고 위험 위험한데요? 아 Q님 가졌네 아 Q님은 아닌거 같았는데 오리 맞네 맞았네 야 뭐야 뭐야 맞았어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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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우리인걸 단박에 맞췄쪄 멋진데 가시죠 이제 아 그러면은 잠깐만 진다람님 어디 계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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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요 고수자리에요 칼직인데 너무 힘들어요 나도 칼직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칼직은 아니라는 사실 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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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직인 됐어 다들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따돌릴 수가 있구나 저 이렇게 따돌릴 수가 있었어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따돌릴 수가 있는거지 뭐야 여기가 어디야 칼직 우와 뭐지? 칼직 칼직 저 같은데요? 두 명 같이 죽었어요 이 시점에 보안관? 그렇게 내가 신고를 하려다가 말았다가 신고를 다시 했어요 아니 그 제가 영매사인데 아까 세 명이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 명이 같이 죽었거든요 그런 말 다 보안관이겠네요 더블킬을 고려할 수 없는 게 한 명이 오리라 난 누군지 알아 야아 이게 어떻게 해야될까? 게임이 터졌다 끝났다 죽지마 죽지마 어딨어 어디야 어디야 어딨어 신고해 이거 어딨어 신고해 이거 어딨어 신고해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 끝났다고 어 후뚜트님 지금 뭐했어야 돼 잠깐 후뚜트님 어디있어 어디있어 후뚜트님 후뚜트님 가지마요 가지마 어 뭐야 후뚜트님이었어? 얘 젠장 하지말로 나니 후뚜트님 후뚜트님 후뚜트님의 밤이 머민이었네 아 젠장 후뚜트님 했고 있었는데 나는 반대였구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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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뚜트님 Tig 예 오신가요 환영합니다 눈여하님 그치 눈여하님 어 눈여하님 아까 내가 의심하고있어가지고 눈여하님 찍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후투트님은 찍었구나 근데 내가 후투트는 몇따라인거지? 송골메였구나 송골메였구나 미션할려고 하는데 무슨 게임하는거 나와가지고 아니 솔직히 그 게임하는거 좀 너무 짜증이 나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너무 오래걸려요 그거 뭐라구요 재미가 없다고요? 칼지개 걸렸는데? 그 미션 그 미션하는데 그 게임 그 게임 미션이거든요 그게 그 너무 오래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 재미없어 그거 송골메 떨칠 때 그거 진짜 60초 안에 해야되는데 골 떼막는거랑 그 움직이는거랑 그 오리게임 그 점프하는게 되게 연속을 떠가지고 아하 60초 안에 그걸 어떻게 해야하며 아 아 그냥 안하고 선맞았었는데 아 상상했어요 ㅋㅋㅋㅋㅋㅋ 이분 이분! 이분 그분이다 저기 화요인님 맞죠? 이 분 태트리온 거꾸로 이름 적었네 자 시작하나요? 네 시작하세요 와 이거 뭔 소리야 주변 환경에 의해 죽지 않는다는게 무슨 뜻이야 무릎길을 안당한다는건가? 고시나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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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나리! 규범버! 고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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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뭐야 이거는 왜이렇게 잔인한게 죽어 이게 뭐야 보안관 죽였어요 지금? 예! 아 참 진짜 바보안관 바보안관이잖아 아 재밌다 아니 고스나니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으면 따로 디코넷을 만나요 아니 왜 여기서 자꾸 죽여가지고 단둘이 얘기하게끔 안되는데요? 그냥 고스나니 죽이는게 재밌어서요 절대 지지스타에서 볼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지스타 근데 지지스타 확정 안났던데? 그래 지지스타 매년 열리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 열리는지 아 야 근데 도둑쇠가 죽었다 아니 뭐야 이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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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리스님은 아니 그냥 보안관이 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보안관이 죽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너무 호들갑 떨지마세요 이거 보안관킬이에요 이거 보안관킬 바보안관이야 바보안관 왜 엘리크님이 있는게 그거였지 아 있구나 아 저희 아마 이거 대찌님이 죽였을거거든요 네 그럼 그 나리님이 모험가래요 모험가시랍니다 저 자백 저 자백 아 장이사구나 그래 저 자백할 거 있어요 이사구나 뭔데요 네 자백하세요 저 저 대머리술인데 학교 학교에서 죽인 사람 누구에요 학교에서 저 대머리술인데 그 학교에서 누군가 죽었거든요 아니요 오리가 그걸 말하지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오리가 그걸 말하지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 때 제가 그 자 엘리크님이 전처럼 그 날카로움이 없죠 까문데 그 신세폰이랑 그 빨간색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저는 아랫분에 있었는데 아랫쪽에 아랫쪽이요? 그러면 그 위쪽으로 거의 다 밑에 있었어요 저기 가만요 저기 나리콩님이랑 눈요한님이랑 화요이님이었나요 아니 노예님이었다 이 네명은 같이 있었어요 노예님 노예님 네 노예님 이 네명은 같이 있었어요 진짜 그러면 신세폰이 너무 의심 되거든요 일단은 그냥 스킵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생각은 나 아 알지 아니야 아니죠 아니요 스킵하면 안되죠 저기 대머리술을 보내야지 신세폰이 다 대머리술을 보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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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도와주겠습니다 예 어차피 저 도와주겠습니다 당연히 아니 사람들이 지금 참 선등당한 거 말이여 알지 기여 뭐지 알지깐 쏘리안에 지금 이 이 이 드러운 세상 아주 도와줄라 하는데 아니 정확하게 그것까지 될 수 있어요 수고하세요 뭐야 요거파 고마 어서와요 아니 아니 이런 억울 아니 이런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도와줄라 했을 뿐입니다 저 엘링크님은 전처럼 날카로움이 없잖아 그럼 엘링크님은 의심했어야지 전 날카로움이 없는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 탓에서 선동을 당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을 혹시 구구덕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역시 시청자는 별로 없구만 자기 당연히 방송을 켤려고 하면은 방풀하면 안 되니까 방송 꺼야되니까 시청자가 어쩌 캬 전 사실 방송을 키고 있는데 소리 다 끄고 딴 창 끼워놔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포인트 얻으려고 아 이거구만 오잇 재밌다 근데 인천이 끊기면은 포인트 안 얻어도 될걸요? 응 잘 얻어도 지는군 아 진짜 보스를 잡았다 아 이 게임 재밌다 한 번 더 하고싶다 어디갔어 끝! 야! 야 진짜 누가 죽었어요? 누구예요? 나도 누구.. 아 저입니다 지금 두 명이 죽었거든요? 이거 끝났어요 어 안 끝났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투표 잘 해야되는데 과연 어떻게 투표가 될 것인지 아 내가 신고했구나 어디? 전문인데 학교인데 네 마지막으로 나오신 분이 눈녀안님이시거든요? 그분 나가는거 보고 그냥 들어갔는데 신고가 되네 근데 전문이니까 그러면 눈녀안님일 수 밖에 없는게 저기 전문이랬잖아요 응 전문이랬으면은 신고가 눈녀안님한테 됐어야 되는데 안되고 나왔다는건 어? 전문업자가 당연히 전문업자에요? 저기 태티비우님이 그거 죽었으면 말로 신고 됐던데요 근데 나온 사람이 눈녀안님이면은 어쩔 수 없이 눈녀안님일 수 밖에 없다는 나갔을 때 제가 나가고 나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그러면 그러면 화요인님이 죽이고 신고했던가 윤녀안님이 죽이고 그게 전문업자가 떴다는건가 둘 중 하나 아 그 학교에 변기통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오리들이 한번 탈 수 있나 그거 아까전에 제가 저번 탄에 오리였을 때 그걸 타고 했거든요 아마 윤녀안님이 나가고 나서 아실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긴 싶은 것 같은데 아 확실하게 저는 알리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학교를 나간게 맞거든요 왜냐면 저 밑에 있는 공원에 미션을 하러 갔기 때문에 네 그 개 노잼 점퍼 뛰는 미션 하러 갔기 때문에 저는 저거 무슨 무전기가 신기해서 만져보고 있었거든요 저거 뭐에요? 통학이랑 무전기 뭐임 저거? 통학이는 그냥 통학이랑 통학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 이거 근데 엘링크님 같은데 아 아닌가? 아니요 아니 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고 누뉴안님 해야죠 일단 이거 누뉴안님 한 명 달아야돼 지금 사람 애매해서 눈이 날 수가 없어 아 이거 게임 끝났네 야 엘링크님 처음 넣었잖아 맞네 아 이렇게 보내버리네 아 이거 내가 눈치챘는데 끝 포투티님이랑 엘링크님 이거 흉내쟁이라가지고 말도 못하고 진짜 됐다 아 이거 끝 끝 아 거기서 흉내쟁이라고 말도 못하고 아유 아유 아 이거 첫 번째 킬 후투티님인 거 눈뜻해가지고 흉내쟁이 있으면 저 사람 아닐까요 라고 한번 찔러봤는데 네 어차피 언론 플레이셔 적혀요 그냥 그냥 그럴 때는 흉내쟁이인 거 밝히고 그냥 말 말하는 게 나아요 네 근데 흉내쟁이인 걸 밝혀도 첫 번째 킬잉이 너무 유력했어가지고 링들아 제 컨셉을 나와요 정비한 엘링크님 지금까지 사람을 학교에서만 죽였음 와 와 지금까지 사람을 학교에서만 죽임 와 한 분 나가셨잖아 어 QWM 나가셨다 첫 첫째 킬 포투티님이고 눈치채고 아까 같이 따라가가지고 어디가 섰어요 QWM님 저 사람이 그 아니 저 사람이 그거 아닐까 라고 했는데 저 흉내책이 있어 아 피곤해져 아 알겠어요 QWM님 피곤하셨어요 오늘도 고스네이 왕성 빅내셜 인사드립니다 이런 빨리 자요 빨리 주무세요 아니 근데 아 님들아 로드캔 서브타지 꺼졌다다 자 시작하세요 네 오케이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가지런히 두는거야 이거 그냥 아 밖에다 두는거구나 뭔가 했네 수고하셨어요 키티블리아님 내일 또 만나시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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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설정 고맙습니다 니까 미션을 하면서 어? 뭐야? 뭐야? 대박! 와 대머리킬이가 이겼어? 아니 이건 더블킬 이씨야 이거 와! 아 잠시 깔깔게 한게 아니라 더블킬 한 사람이 한참 뒤에 어 대머리킬이 이기기 힘든 야 이기기 힘든 대머리킬이 이겼단 말이야 역시 긁히긁청이구만 이야 머리가 좋구만 아 맞다 대머리 와! 죽구나 역시 긁히긁청이 이게 나야 우리 그만 이게 나야 제발 이게 나야 우리 걸리면 그냥 아무나 죽이겠습니다 지금 너무 아니 우리 그만 빨리 시작해요 빨리 레디 레디 레디가 안 돼요 진다란님 레디 레디가 되질 않아 제발 아니 시작했는데 고고고 에이 에이 안녕하세요 진다란님 빠른 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리님 팬이에요 고마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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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도 돼요 저도 죽일 수 있어요 저도 칼직이거든요 저 칼직인데 죽일 수 있는데 죽여봐도 되나요 누구 지금 제 얘기하시는거 아니죠 네 죽여 아니 맞는데요 나리님 나리님 팬이에요 도망가자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도망가줘야돼 도망가줘야돼 아주 왔어 도망갔어 음 나쁘지 않구만 하시고 나쁘지 않아 뭐야 노엘님 왜 돌아가셨어 노엘님 어디야 노엘님 어디야 흠 너흠 네 네 야야들 다 나왔다 저는 저는 왜 직업이 안걸릴까요 오리가 안걸릴까요 아 시작하자마자 너무 웃겨가지고 움직일수도 없었고 진짜 저 님들아 또 오리 걸리셨까요 네 또 오리 걸려서 웃겨서 그런거예요 님들아 님들아 몰려다니지 좀 마사님 몰려다니지 좀 저희 전판에 퍼블당했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저 두 더블캐 났거든요 저 여연님이랑 후투비님 달자고요? 뭐야 이거 스킵이야 후투비님 나는거야 이거는 아 인생 진짜 아무도 믿지 못하겠죠 아 전판 퍼블은 아니 그 콩님이고 아 그래 퍼블은 저번이고 저희 더블캐 당한거고 근데 저희는 그냥 더블캐 당한거요 그 링크님이나 그 정판에 그 링크님이랑 누군지 모르죠 아무튼 조뜬이 가네요 아니 저거는 도왕관이야 와 진짜? 도왕관이라고 도왕관이 쌓였어요 도왕관이 쌓였어요 가리님 직업 뭐임? 저요? 저 그 뭐냐 자경단 뭐에요? 한탄 한탄 엘리클님 뭐에요?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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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거요 어차피 로드캔 사보타지 없거든요 어어 아까 확인해보니까 없더라고 게임 게임하고 계신다 진다람님 미션이 있나요 여기에? 아까부터 그냥 안 움직이던데 어 아니요 움직이긴 하시는데 일단은 칼집 보안관이면 칼집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야 죽여도 되잖아 대찌님 어디있어? 대찌님 죽여도 되네 젠장 누가 죽였어? 아 대찌님 누가 죽였어 대찌님 없네 안 Name 도와보 참고로 아 참고로 저 사람이 하는 거 거짓말이거든요 저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 또 됐 됐 됐 안 거 뭔데 저거 됐 저 사람은 우리 진짜 서로 가장 큰거에요? 저 일단은 저 위치요 저 위치 그 식당 일단 저 범인 아니거든요 동족이라뇨 식당 위치고 타이밍해주면 안되나요 아니 그 식당 위쪽인데 일단 이거 그 식당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그 보라색 보라색 분이 저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거 저 사람이 왜냐면은 저를 선동하려고 하거든요 형이 오리면은 몰라도 저거 해야 될텐데 근데 갑자기 저를 선동하고 갑자기 저를 죽이라고 하더니 아 오케이 이거 금강님이다 아니 말이 안되잖아요 금강님 지금 뭔데 금강님 지금 뭔데 말해봐 저 사실 대문이 있으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그럼 보라색 분 보라색 분 조심하세요 안돼 됐 됐 위험한데 네 네 그러면 다람님 직원 말해봐요 직원 뭐에요 진다람님 직원 뭐에요 뭐에요 아 말씀을 못하시는거구나 오지마요 오지마요 진짜 오지말라 그랬어요 오지말라 그랬어요 오지말라 그랬어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저리 가요 아 맞는데 아 아 아 나 눌렀잖아 눌렀잖아 아 눌렀는데 아 눌렀는데 아 눌렀는데 아 눌렀는데 아 자경단 아 이천진 차원의 절대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희 오리 두명 다 죽었고 대수리에 지금 보안관에 자경단이 다 죽었고 손글미한테 판 다 놓고 갔다 큰일났어요 몰라요 어쨌든 나는 카직관련된 칼을 못쓰고 죽었어요 과연 어 왜요 기분이 왜 좋아요 아 코바스보도 갔어 뭐라고 눈녀언니 뭐라고요 눈녀언니 그건 뭔데요 저요 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요 저 스토컨데요 스토킹 키의 신고는 1125 다른 분들도 다 직공하죠 일단은 검은콩님은 알림직인거 알고 알림돼요 이거 스토킹 신고는 1125 진달아님이 그러면 저희 그냥 계속 찾았거든요 잠시만요 이러면 눈녀언니야 왜냐면요 제발 들어봐요 제발 할게요 검은콩님이랑 테트리오님은 초반부터 알림직이라는 걸 깠어 두 번째로 진달아님은 아까부터 같이 다녔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만한 정황이 안돼 아 그렇군요 원안을 갚지 못하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를 죽이신 분이 지금 어 제 원안을 못갚고 죽는다고 지금 그럼 저는 엘링크님을 찍어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일단 어차피 저는 한탕이라 이거 내가 킬직 다 죽인것 같은데 님 기겁이 뭔데 님 기겁이 뭔데 청골매인가 아 정답입니다 올이 두명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아 아니 내가 먼저 눌렀는데 왜 내가 죽냐고 아 다 좋았어 우리 카직 아 눈녀언니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카직 만나자마자 다 써라 그랬구나 제가 교육사 제머리가 등인다고요 제머리가 등인다고요 넙잖아 네 괜찮아요 와 근데 진짜 눈녀언이 대박이다 아 유해 차단을 무력화시켜서 수고하셨네요 예 좋은 좋은 어쨌든 끝나고 나서 좋은 일이긴 한데 3명이 중립직에 한 명이 카직입니다 그거 차단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제가 죽인 사람을 그만하고 싶어요 한 명이 카직입니다 야 야 아직 그만하고 싶어 눈요언님 절 죽이고 나서 고스나리 누가 죽였어 했어 지금 네 네 이런 잔인한 사람 이런 잔인한 사람 나를 죽이고 감히 고스나리 누가 죽였어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그 님을 못 봐가지고 전 당연히 저 사람이 줄 알았어요 나리님 시작하나요 아니면 다 들어오신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그 참고로 제가 나리꼬님 제가 죽였는데요 일단 시작할게요 한 번 아 타임 오리 한 명이야 에 아홉 명인데요 아니 중립을 줄여야지 아 아 에 아 이런 됐다 베빠찌보 이런 저런 베빠찌보 베빠찌보라니 이런 베빠찌보 이런 불순한 기회다 오리 두 명이 중립하다가 맞지 아 군무도 처음이야 괜찮아요 네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아홉 명인데 켈직이 송굴매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 처음이시면 저희한테 죽을 예정만 하시면 송굴매는 확장이 아니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처음이에요 말씀하신 분들이 보통 고인물이시더라고 128에 고인물만 이런 거 아 그런 거 있어 이게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이러면 빨리 끝낼 거 같아 아 도바스보 변내탈이다 아 는 포감기 이런 망할 포감기 망할 포감기 망할 포감기 오지마 오지마 태트리오 오지마 태트리오 오지마 손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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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려 왜요 저 알직이에요 알직이에요 여기 뭔데 아 죽이려는데 안 못죽이네 오이씨 그러지마요 알직이라고요 누구 죽여드려요 도마스모 오지마 저리가 왜 자꾸 몰려다녀 도마스모 고마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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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아 갑올리고싶다고요 도마스모 아니 저 그럼 잡歡이고싶다고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 저 칼직 아니에요 알직이에요 알직 아직 알직 뭔데요 All직은 알려주면 안되지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저리 가요. 진짜. 깔고 있어요. 그래요. 까시면 결국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나리꾼님이랑 나리쿵님이랑 크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게임 많이 하는 골치나리예요. 일단 하나만 말하자면 저는 나리님 썰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나리님이랑 여왕님이랑 누구였지 또 노예님도 있었고 아니 근데 나리꾼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쩐다는데? 나리꾼님하고 그 노예님하고 몇 명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킬이 일어났다면 제 시점에서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전에 킬이 났을 거예요. 발견을 했잖아 그 다음에. 일단 그 제가 연이 그 연인이 죽어놨는데 나리꾼님 가시죠. 네. 나리꾼님 위에서 내려왔는데 위에서 발견을 했잖아 지금. 나 죽으면 됩니까? 근데 잠시만 근데 저 말할 건데 그 연인이 죽으셨는데 왜 고스라인이 인지를 못하세요? 나 죽으면은 어 진작에 폭파시켜버릴 거예요 진짜로. 방송에 폭파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나리님. 아까 어 죽었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 안 들렸는데요? 뭐가요? 나 죽으면 나리꾼님 폭파시키게 나 죽으면 나리꾼님 폭파시키게 나 죽으면 나리꾼님 폭파시키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나리님 진짜 죽여드릴게요. 하지마요 진짜 왜 그래요. 아니 나리꾼님 죽이라니까 몇 번 얘기해. 진짜 내가 죽잖아 이러면은 숨어 있어야겠다. 숨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시체가 나오면 먹는 거야. 아 근데 두 명이 벌써 죽어가지고 이거 먹을 수가 없는데. 왜요? 제가 왜 바보예요? 저 아까 전판에 투표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파보고 싶거든요. 아 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 사람이 캐나다 거일 수도 있다고 근데 고스나리님이 그 말에 대해 반박을 안 하셨어요. 저분은 연예인이 저기 먼저 연예인 인증하셨어요. 뭐가요? 둘이였다면 몰랐겠죠. 애초에 연예인이 거미한테만 뜨는 건데. 그 죽은 사람이 연예인이 죽었다고 떴는데 근데 그거를 고스나리님이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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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짚고 넘어가셨거든요. 연예인이라는 걸 알면은 그거를 알았을텐데 전 이건 전적으로 고스나리님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아닌데요. 와.. 야 이거 언론플레이에 이길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언론플레이가 아니고 이거는 연예인 몰랐었던 연예인이 죽었다던데 그래요. 인시직고 하겠습니다. 저 대머리 수리에요. 대머리 수리. 아 잘되셨는데 잘됐네. 아 잘됐다. 짝점. 바보. 아 언제 알지 그거였지? 아씨. 흠. 하하. 야. 나리콩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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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녀아님. 누녀아님. 왜 이렇게 자주 걸려? 이거 이름 어떻게 바꿔요? 이거. 이름 바꾸는 거 이따 끝나고 나서 물어볼게요. 저도 이름을 안 바꿔서 잘 모르겠어요. 에. 아 이거는 근데. 기본상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 얼식. 아 이거 그 무슨 색인지 제대로 못 봤는데 흰색 같거든요? 제가 눈으로 잘 못 봤는지 몰라 흰색 제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라디오 방송국 입고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좋은 색깔이라 여하님 썰어요 나중에 아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미 지켰어요 사람아 흰색 흰색인거 같은데 지나갔던게 아닌가 아 아 죄송한데 제가 흰색을 지고를 하나요 제가 흰색을 지고를 하나요 닉네임 나가서 바꾸고 오시면 됩니다 닉네임은 방 초대 코드 쓰는 곳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오 찾았어요 오케오케 치아가 잘 안보이는데 잘 썰고 가셨구만 흰색 흰색 잘가요 눈요아님 팔쌈이라도 할까요? 팔쌈 재밌겠네 네 할 수 있겠냐고 그냥 가셨는데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겠냐고 잘 말씀을요 내가 잘 쳐준 것도 아닌데 네 네 눈요아님 왜 이렇게 오래 잘 걸림 부럽게 그리머! 아니 저 사람 움직임보고 아 이 사람이다 아 당신이지 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죽었어 아 아니 음질 안좋아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구독을 누르셨나요? 아직 이거 아니 소골름에 남아있어가지고 이거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전판에 다들 누구 투표했는지 한번 말해볼래요? 저요? 저 드디어님이요 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스킵 전에 한 표만 쓰니까 소골름이 아니라 우리 사랑인 것 같은데 소골름이 없네 그럼 우리가 우리가 두 명일 수도 없는데 우리 한 명 갔으니까 우리 한 명이겠죠 역시 역시 우리 두 명으로 늘렸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요 음 이럴때는 아주 만능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코카콜라를 하는거에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도봅시다 빙동댕동 하세요 임시다 음 금강님이 굴리셨네 근데 내가 태우니까 칼잭을 칼잭으로 쐴거에요 요인님 어차피 칼 남았었는데 좋아요 저도 찾아 남았어요 아유 귀여워 근데 제가 죽으면 어떡하죠?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제가 죽여드릴게요 네 좋아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기면 또 먹어 칼잭 칼잭 나올 때마다 고스나리 봐봐 찾아야지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 누녀아님은 잘 못보셨을거야 저 고스나리님 봤어요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근데 못 죽였잖아요 제가 제가 이쪽에서 그 엘링크님 떨었나? 아 오케이 거기 승리 엘링크님 썬 다음에 연예인인게 알았던거를 제가 가니까 어 그러면 어몽어치 해보셨구나 재밌어요 들어오세요 서로 의심하는 게임 이러고 구리하니까 안고라 아 이 사람 오리다 아 당신이erson 자 한 분 더 들어오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샌 감사합니다 아 현이님 들어오셨다. 움직임 너무 오리 같았어. 잘 부탁드려요. 현이님. 계속 죽이려고 움직였던 거라. 한 명 한 명 더 오는 거죠? 초보래요. 잘 부탁드린대요. 한 명 더 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시작하시면 되고 아니에요? 당풀은 금지에요. 마을 가도 돼요? 어? 현이님 잠깐만요.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게임 플레이하면서 구바스보라고 여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뭔 소리에요? 이분 진짜 뭐하고 이해하시는 거야 지금. 구바스보 구바스보 맨날에 보자 정확히 따라간다. 좋아. 고박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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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판을 원하는 갚을 때가 왔다. 요인님이에요.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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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왜그래. 음. 아니 왜. 왜. 나 스토커여가지고 지금 추리 열심히 하려고 지금 추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수채여가지고 추리를 강하게 생겼는데 이거 지금. 네. 또 바보 왕관 퍼져? 아니 두명이 같이 그 야. 누나아님은 거위를 걸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설마. 왕관 누구야. 저쪽 분이서 그 원한. 원한을 풀려드린 게 아닐까요. 왕관은 원한. 그냥. 아니. 말이 없는데. 고박쓰고 고박쓰고 살짝 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바보 왕관인데. 잠깐만. 송골맨인데 왜 죽었어? 잠깐. 나 송골맨. 아니 잠깐. 송골맨인데. 저 죽이면 살아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스킷해요 일단. 고맙다 이 자식아. 암살자 걸릴줄 알았다 이 자식아. 저 죽여도 사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안 죽기 위해서 그냥 직업 한번 거짓말 해봤는데 딱히 이걸 걸리네. 암살자. 암살자. 여러분. 활련님 일단 암살자에요. 아니 제가 그냥. 제 직업이 좀 위험한 직업이라. 하기 싫어가지고. 새거라고 보라 깐 거고. 이걸 속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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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속내. 아이고. 이 게임 못 해 먹겠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돼. 마이크 버그 걸렸어. 어떡해. 마이크 버그 걸렸어. 티키가 안 울려져. 그게 뭐야. 그래. 짱을 해보니까. 굿즈님하고 데짓님만 죽였으면. 모든 게 다 된 거지. 파티오리는 뭐야. 해도. 사실 파티오리는 뭐야. 해 봐. 감성 추리하는 걸 저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감성은. 아니. 일단 해봐요. 고각스 홀랑 맞힌게. 감성ifier. 그게 감성은. 아니. 고각스 홀랑 맞힌게. 신발 님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기침을 했어요 일단 비둘기나 네 비둘기일 수도 있으니까 따라오자 라고 할 뻔 무슨 소리야 저 비둘기랑 한 점 저 비둘기가 아니에요 아 일단 잔면 안 돼요 확장했잖아 저 말할 거 같은데 여러분들 찍지 말아봐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틀어집마 아니 살았어 스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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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시면 스킵했어요 말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걱정하지마 스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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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두 편은 또 누구야 아니 나는 또 누구야 나 좀 많이 많이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실까 구구덕 하는 내내 제가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니 님 나니 님 여기 나니 님에게 딱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요 어딘데요 가운데로 와봐요 가운데로 와봐요 가운데로 와봐요 잠깐만요 뭐데요 여기 위 올라가 아 됐다 여기 위 올라가봐요 우유우우우우우우 힘들어 이겼다 이겼다 살지기 떨린구만 어 여기 있을때 나만 몰랐어 이런 게임입니다 형님 어떻습니까 갓게 반입니까 이게 이런 게임입니니다 이런 게임이예요 현잉님 어떻습니까? 고수나리! 고수나리가 아니고 고수나리 모두가 샷건초어 아 화요일님 화요일님 아 샷건천게 아니고 빨리 레디! 빨리 구! 시간 없어 빨리 레디! 자 현잉님 여기서 바로 고마스부를 아 저 생각보다 잘 속습니다 아 고마스라고 타이 meow manager knocking 왔다 뜨리룩 months 거 탈리라 amic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고바쓰고 고바쓰고 뭐 노래를 가지고 창작을 해네. 이거 팬 영상도 지금 막 놀아줘의 그 뭐야. 뭐였어 그거. 고바쓰고 나 고스나리에게 큰일내됩니다. 야 그거 막 완전 고스나리 놀리는 거에 고퀄리티만 들어와가지고. 저 보안관이거든요? 혜네네 고스나리는 어.. 자. 뭐야 갑자기. 누구왔네. 보안관대 외쳤어. 어.. 여기 지금 겹쳐있는데 죽었어요. 아까부터 느낀 건데 저 선임님. 보안관이 있는데. 보안관이 초상을 죽인. 아니 저 보안관 아니거든요? 그냥 고스나리님 찌를게요 하고 추측부측 하면서. 이거로 설레는데 누가 한 명 죽었어 뒤에서. 님들아 저 말 좀 해볼게요. 아까부터 나 왜 저 현잉님이. 엄지님인데 목소리 꼬아서 내는 것처럼 들리지? 그러게 뭔가 3레벨이야. 뉴비다 뉴비. 근데 구독을 눌렀다는데. 구독이 안 늘어났었어. 고스나리님. 맞네. 맞네. 엄지님. 엄지님 맞네. 네. 엄지님 계정 새로팠는데. 목소리가. 아. 아. 고스나리님 파티홀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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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물러보고. 엄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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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목소리 변조되었었습니다. 고스나리님 파티홀이 나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제 목소리 귀엽죠. 엄청 귀엽죠. 귀여워서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죠. 죽이지 말아주세요. 죽여버리고 싶죠. 죽여버리고 싶죠. 죽이지 마요. 이게 넘버탈출. 아니 뭐냐. 이생탈출 넘버원도 아니고. 이생탈출 넘버원이요. 맞잖아요. 아니. 이 게임만 하면 나 이생탈출한다니까. 네. 할게 없어. 이생탈출 넘버원 고스나리. 아. 죽여버리고 싶다. 아. 써분이시구나.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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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 죽여. 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스틴 4명이라. 착하네. 아니. 왜 자꾸 저거 죽여요. 나리님 직원 모여. 나리님 직원 모여. 한탕이에요 한탕. 한탕. 오케이 오케이. 젠장. 예. 또 죽이러 오죠 진짜. 눈여완님. 또 칼지기지. 아. 형. 보안관 아닌데요. 대기완과 상대다. 대기완과 상대다. 대기완과 상대다. 그러니까 오리꺼 아니에요. 오리아니면 손골배겠지. 분배 이 칼지개. 이 칼지개 어. 이 칼지개 저걸 할링 없잖아요. 굿. 오 터졌어 대찌님이 터졌어 갑자기 터졌어 잘 터졌다 잘 터졌다 대찌님 잘 터졌다 대찌님 목소리 안 들려요 제 목소리 밖에 안 들려요 대찌님 잘 터졌다 대찌님 신고가 안되요 잘만되는데 아니면 투명우리일수도 있죠 대찌님 그러면 근처에 누구 있었어요? 저 밖에 없었는데 저 스토커에요 대찌님 걸고 있었거든요 아 스토커 아하 그래요 우리나라의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스토커는 없애주는게 예의죠 아니 저는 치아를 위해서 강견법이에요 나는 이미 직업을 공개했어 신고가 사는 중 진다람님 직업 뭐에요? 진다람님 직업 뭐야? 신고가 사는 중 신고가 사는 중 진다람님? 아 뭐가 개개 좋다 저리요? 이거 진다람이 의심해봅시다 다들 진다람이 형 의심해봐요 직업은 말해주세요 아니! 날 왜 죽여! 나리님은 아닌데요? 나 시원해지를 위해 나는 이미 확정을 지었는데 난 아닌데 아니 왜 나 잘 죽었다 잘 터졌다 누구한테 죽을게요 근데? 요이님 아 노엘님 아 잠깐 노엘님 왜 돌아가신거야? 나 진짜 이거 죽으신 거구나 이거 저기 파티오리씨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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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신고해야돼요 지금 음 일단은 아까 보면은 진다라님 직업 말해봐요 야 이거를 일부 의심을 받게 해서 진다라님 투표해서 진다라님이 말해보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데 고도세? 투표로 아 아까 전에 그 채팅도 그렇고 눈녀님은 직업이 안되요 저요? 저는 일단 장이사입니다 네 직공 외식인거죠 아 이거 나리님은 직업이 왜 고스나리님 진다라님 진다라님 왜 이렇게 불화같이 도도세같지? 저요? 처피 저 처피 죽으면은 죽으면은 모두 삶을 알게 될 겁니다 아 모두 삶을 알게 될 겁니다 아 오케이 그럼 알겠고 태트리온님은요? 오케이 오케이 탐정이요 탐정 가죠 탐정 없어 뭐 이거 태트리온님이 탐정이 없어요 네 후지심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장인 고스나리에게게TV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구독 한 번씩 늘어내기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늦은 밤, 아름다운 목소리, 꼬시나님의 방케이오정실 관여갑니다. 기문 타시겠지만, 꼬시나님의 방케이오정실 관여갑니다. 이거 누녀님 맞아? 누녀님 달아야 되는 게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꼬시나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나린님 죽이고 싶었어. 왜 죽인 거야. 내가 나린님 칼로 찢는다고 했잖아. 왜 투표한 거야. 아싸, 누녀님 잘가요. 아니 투표 왜 한 거야. 내가 썬다 했잖아. 몰라, 몰라. 난 이제 누군지 모르겠어. 누녀님 잠깐만요. 누녀님 근데 거의 칼찍 아니면 특별한 집 밖에 안 걸리네. 되게 신기하다. 누녀님 하나만 물어보는데 거의 걸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애. 하나만 물어보는데 진짜 제가 울만 걸리면 신기하게 누녀님 손 걸려가지고 하나가 티틀을 썼으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게 아니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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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요이님 왜 그랬어요. 하하하하. 잘가요. 요이님 잘가요. 염진님 왜 뒤로 가셨어요. 염진님 왜 뒤로 가셨어요. 염진님 왜 뒤로 가셨어요. 저 죽일 것 같아서요. 염진님 죽이려 했는데 염진님만 죽이고 갈려 했는데 이게 안 죽네. 왜 안 죽으셨어요. 자, 과연 이미 끝났죠. 하하하하 괜찮아요. 갈땐 가더라도 염진님 죽일 땐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잘 맞잖아요. 어떻게든 염진님을 보내고 갈려 했지만 잘가요. 아니 그니까 왜 나린님을 보라. 눈요한님은. 나린님은 아닌 게 확실해졌는데. 사실 사실 저 두 편 사람. 나린님 두 편 사람 저거든요. 그냥 그냥 꼴 베기 싫어가지고 죽.. 지금부터는 우리 걸려고 그냥 염진님 떨거야. 이제까지 인정하겠는데 앞으로는 나린님 그냥 의심. 그냥 죽이고 싶다고 죽이지 맙시다. 다음에 난. 알겠죠. 하이호님 갑시다. 다음에 난. 다음에 난 염진님 꼭 죽일거야. 우리여도 괜찮아. 이거 원하면. 염진님 오글거려서 죽는 줄 알았네.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해버렸어요. 정의는 승리해버렸어요. 저 세팅을 캡처해놓겠습니다. 네 그 학교. 학교 경비원 말고 차라리 그냥 사진만 게 더 날지도. 정의는 승리를 했어요. 아니 좀 많이 억울한 게 제일. 아니요 아니요. 낮에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하구요. 가끔 가다가. 그 다음에. 평일날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직장 끝나고 방송하느냐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서 11시 반까지 방송을 합니다. 고통은. 그렇게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방송이구요. 네. 그 다음에. 금토일은 제가 자유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하고 싶었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꼭 원하셨다고 하셨을 때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그 디스코드도 있으니까. 네. 디스코드. 혹시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시거나 이러시면은. 디스코드. 다른 팬분들이 많이 하실 거시거든요. 다시 와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사람 많이 죽었어요. 잘 피해 갔네. 고시나리가 항상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거나. 혼자서 심심하시다면. 같이 방송하시면. 같이. 게임하시면. 같이. 게임하시면. 한 마리 모아주시고요. 별 말씀을요. 저는. 착한. 고시나리라구요. 저는. 착한. 고시나리라구요. 여러분. 난 착하다고. 나 착하다고. 뭐라구요? 고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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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나탈이가 왜. 변태나리 아니죠. ㅋㅋㅋㅋㅋ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글자씩. 지금. 해가지고. 고가쇼. 변태나리라고 하네 지금. 나도. 나도. 원안. 원안. 할래. 칼찍 줘. 나도. 칼찍 줘. 매일 되면. 들어가볼게요. 알겠어요. 원안. 나는 오신게임의 유튜브 구독은.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시나리에게. 힘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성공할 겁니다. 나도. 게임. 이어질. 게임. 어. 어 뭐야. 폭탄 터졌어. 나도. 게임. 끝. 끝. 이 재밌는 게임을 한 번밖에 못하다니. 예. 10맵이에요. 여기 10맵 맞아요. 오늘 처음. 이거. 10맵 생겨가지고.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고박스보 해. 고. 고. 아니. 고박스보는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만드는데. 고박스보. 고. 그러면. 그러면. 우선은. 고박스보 말고. 뭔 노래를 해야 될까. 조금. 뭐야. 쟤가 누구. 누구야. 누구야. 누가 폭탄광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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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남았어. 나 1초 남았고 죽었어. 와. 폭탄광 누구였어. 와. 테트리온님. 야. 일단 지대를 걸렸습니다. 예바. 일단 지대를 걸렸습니다. 아니. 네. 맞대. 맞대. 대트리온님들 걸렸다. 일단 폭탄광 있는 거 맞고. 확실히 소리가 들렸고. 네. 일단은. 그 제가. 시체요. 그 시체 뭐지. 억울해요. 폭탄으로 죽었어요. 뭐지. 그 지압. 지압발전소 쪽이었다. 소통. 흠. 그러면. 지금 그 지압발전소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음? 일단은. 일단 제가 범인이고요. 일단은. 저랑 그. 다른. 진다라는 님이요. 일단은. 뭐. 제 죽었으니까. 고. 호지심님께서.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게임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양치 하세요. 댓글에. 범인은. 연두색.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폭탄만 잡으면 되겠다.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어? 누구요? 화윤 님. 공광 님이 폭탄이에요? 아니요. 폭탄은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간정. 알겠습니다. 간정 안 썼는데. 아니. 골신하니 님이 죽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죽은 것 같지? 나 왜 두 번 죽은 것 같지? 네. 나 폭탄 때문에 죽었는데. 또 화영단에서 또 죽은 느낌은 뭐지? 화영단에서. 고바쓰보. 고바쓰보. 고바쓰보로 왔냐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간정 님이. 장패했어요. 일단 범인은 저구요라는 말을 안 거야. 아니 저. 저. 그. 저 사람한테 제대로 걸렸어요. 아 그래요? 고바쓰보한테 일단 폭탄을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폭탄을 터졌나 아주 그냥. 어. 우리. 그 뭐냐는데. 고바쓰보의 수채. 그. 다른 수채를 좀 보기 위해 내려왔다가 우려 안 떨어졌습니다. 아 또 소리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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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마디로. 고바쓰보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야. 고바쓰보 치채해 보려다가 내가.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상ника에 Forty 가 вс 하니 다 저런! 터지기 전에 종 치면 뱅인데. hö'veunder colon 요이 님 하면 됩니다. 씀 아 도무지다니 정말. 아 왜냐면 지금 투표가 끝나면 제가 죽어버려요. 요인님 보냅시다. 우리 민 큰 놈이 죽는 건 나쁘진 않을지요. 아니 안돼 맞아요. 지금 송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요인님 잡는 게 맞아. 그치 이렇게 날카로우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니야. 요인님 보냅시다. 그거 부르기 전에 아니 요인님 왜 금강님이 금강님이 폭탄각일 수도 있는데 폭탄각이 살았다는 걸 안정지요? 안정안지였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잘 가요. 끝났어요. 역시 이게 바로 정입니다. 바로 폭탄으로 절 죽이시다니. 뭐야. 투틴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었어. 아니 분명 투틴이 지금까지 제가 활약했어요. 엄청나게 활약했어요. 파란하라입니다. 아 아닌가요? 그 나린님 나린님 카톡방에 올라온 그림을 한번 봐주실래요? 카톡에 뭐 그림을 하세요? 뭘 본 그림? 네. 어 대체님이 그렸으니까 잘 그렸겠지? 아니요. 잘 그리신 거 이제. 근데 왜 빨간색이에요? 우와 진짜 잘 그렸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 이 워낙 허리로 먹겠어. 살인자. 살인자. 아 저거 떡볶이에요. 대체님 저거 저도 그려줘요. 링템님 자케를 모르는데. 아 오케이. 보내 드림. 디콜 보내 드림. 오케이 오케이. 설마 제가 그린 건 아니겠죠? 음. 설마. 원재님 저도 그려줘요. 에이 무슨 소릴. 저 남케만 내고요. 펜. 펜이에요. 아니 펜 그림 좀 제대로 좀 그려줘봐요. 아니 펜 그림이 지금 실종됐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지금. 프라이팬 아니고요. 남케드 끼려고요. 남케드 끼려고요. 따다다다닥. 따다다닥. 뭐 할 거든요 베트님? 프라이팬 아니고요. 재미없습니다. 공장님. 네. 재미없어요. 아 참 진짜. 쥐가 진짜 희랭이만 나오네. 젠장. 게임. 게임. 따님님 칼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 사랑합니다. 따님. 사랑합니다. 나 지금 게임하고 있었어요. 게임. 자. 일단은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러면 안되는구나. 어. 재밌는데?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게임 재미있네. 야 이거. 게임 이것저것 재미있는거 많네. 슉슉슉. 응. 어. 보스나리 죽여버려. 나는 크래즉이 아니라. 보스나리 죽여버려. 보스나리. 힘으로 밖에 죽일 수 밖에.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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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았어. 아 진짜 써러보고 싶다. 있잖아. 보스나리 써러나 게임 재밌어졌어. 뭐지? 아 여기 들어가야되는구나. 오염 제거하라는는데? 오염 제거. 오염 제거. 아 로바스보우. 이게 다. 어 재거 했네. 롯스.. 어 재거 했네. 롯스. 그 뭐냐. 피해야돼. 일단 피해야돼. 이러면은 몰라. 좋아 됐어. 에? 로바스보. 오지마. 하이 로바스보. 아잇! 따돌렸나? 따돌렸겠지? 아! 진짜 못 따돌렸네! 아, 젠장 아, 젠장 벗어날 수 없어! 젠장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젠장 아니 신고를 왜 해요 신고하지 말라니까 저기 저기 노엘님 찍어요 노엘님이 자꾸 저 죽이려고 해요 일단은 진다람님 보내줘 신고, 신고를 하니까 누가 신고를 하니까 아니, 아니, 나름이 아, 씨 죽이려고 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진다람님 직업이 뭔데 진다람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직업이 뭔데, 직업이 직업이 뭔데 뭔지 안 말할게 직업을 말해 직업,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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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외계신명은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고바스 찾았다. 외계신명이 어딨어? 응. 10점을 맞춘다. 아마도 10점을 하는지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오염쟁이. 엄마, 벌써 완료가 됐네? 어서다. 외계신명 찾기, 오케이. 외계신명 찾기 바로 제 옆에 있네.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깨나가. 아, 어깨는 거구만. 아, 어깨나가. 언젠가는. 어깨나가. 나도 안 있을게. 어깨나는 건 내 전문이지. 그에! 아, 오염쟁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재밌는데? 게임 재밌는 거 되게 많은데? 게임 재밌는 거 되게 많은데? 왜? 어? 왜 없지? 아! 검콩님 꼬바 감사합니다. 뭐야? 고스 살아있네? 살아있죠. 고스나리 당연히 살아있죠. 고스나리는 불멸이라고. 불멸의 고스나리 몰라요? 네. 모릅니다. 오케이. 내가 했죠. 고스나리. 아 진짜. 끼레기지. 진짜. 버리고 싶네. 아 다시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아까 못했던 질문 다시 할게요. 무슨 게임 하세요? 아! 놓쳤지롱. 놓쳤지롱. 구시나리 못찾지롱. 못찾았지롱. 여깄지. 못찾겠지. 아 롤. 발로. 옵치. 구시. 아. 저랑 겨치는건 구시구시덕이군요. 저는 포롤. 그니까 포켓몬 유나이트라는 포롤이라고요. 일단 총게임은 잘 못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뭐야. 자주 올게요. 그리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이러면. 고스나리 많이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 고스나리 오른편 님. 위 의심되거든요 지금. 근강님이에요. 네. 네. 근강님이에요. 이거 이러면. 도전. 근강님. 직업 말해봐요. 직업요? 네. 님 직업. 그냥 오리오. 뭐 오리오? 야. 솔직히 쇼 좋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 너무 좋았던게. 솔직히 쇼 좋다. 근데. 그 사람을 죽었다는걸 확인한 순간. 제가 탐정이라서. 다른 사람을 다 조사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었다 떠가지고. 님 밖에 없음. 나리님이랑. 근데. 저는. 저는 한탕. 저는 한탕이에요. 나. 나. 사실. 나. 나. 이거. 평정이 이렇게 쓸모가 있네. 영외사랑. 오리. 끝. 야. 솔직히. 이게 좋다. 보통은 이렇게 변명을 해야되는데. 야. 변명을 못하셔. 역시. 글씨. 그 청이야. 솔직해. 저. 골수나리. 저. 금강님한테. 지거 공개했어요. 처음 착하자마자. 저. 부머리신이에요. 콧 Web. 솔직해. 맞아요. 아. 골수나리는. 천국 십자번에. 천을 넘었답니다. 타 스튜머에 비해서 턴 많이 안 넘지 않았어요? 타 스튜머에 비해서 턴 많이 안 넘지 않았어요? 움직임 보자마자 닙이라는 걸 알았어요 움직임을 보자마자 타 스튜머에 비해서 많이 잘 안 걸어요 총책도 많이 하시고 포인트도 많이 모으셔서 이벤트 많이 드시고 드시거나 아니면 얻어가시거나 많이 주는 스튜머 나 감정 추리 실력 안 죽었다 나린님 나린님 1919년! 1919년이면 뭐지? 나린님 나린님 네! 아 3일절 다람님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다 바로 중앙 가가지고 누굴까 누굴까 일단 모여있는 데로 가야됩니다 일단 모여있는 데로 가야됩니다 일단 모여있는 데로 가야됩니다 가세요 안 가면 고스 안 가면 고스 안 가면 고스 한판인데 고스? 한판인데 고스라고? 어 근데 여기서 뭐해요? 아니 나도 아 가요 아니 저도 껴줘요 어디가요 안 진짜 따라가기 전에 그냥 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스가 막 껴달라고 해갖고 저희한테 잠깐 지나갔다가 새쳤다가 갔거든요 이거 고스가 포탄광 일지도 몰라요 아닌데요 아 그러기에는 그럼 저기 엄지님 직이 뭔데요 저요? 엄청 대단한 직이요 엄청 대단한 직이요? 암살자가 있어서 암살자 견제용으로 하구요 아 전 모든 직업을 알았습니다 엔 엔 엔 엔 근데 요아님은 왜 갔어 제가 제가 대머리술이거든요 네 네 뭐 오리 오리 한 명을 알고 있어요 밝혀지지 않은 어 근데 이거 아니 뭘 뭘 안 밝혀요 이미 젠데 자 일단 일단은 일단은 저 죽기 전에 일단 파란색 아 파란스푼 저 한 스푼 좀 네 네 어 일단은 금강님 달아요 일단 금강님 달아요 금강님 달아요 아 금강님 달아야 되는거에요? 고스나리 물음표님 다 있으면 돼요 일단 고스나리 물음표님 다 있으면 돼요 아 잠깐만 아니 왠지 내가 죽는거 같잖아 아니라고 일단은 나리님 직업을 모르게 솔직히 말해서 아직 폭탄금은 헷갈려서 일단 저 사람 왠지 맞을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몰라요 잘가요 어 흑내쟁이 있나보다 잘가요 설마 이거 흑내쟁이라고 흑내쟁이라구 보니까 약간 흑내쟁이 말하는거 오니까 도 이거 끝났다 아 젠장 끝났네 이 사람아 폭탄해줘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치닉쇼이 나는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치닉쇼이 나는거 맞아요 투표할때마다 치닉쇼이 나는거 맞아요 왜요 우리를 알거든요 자 나리님을 보내고 끝냅시다 뭔소리에요 이거 이거 엄지님 보내야되요 엄지님이 지금 슈티님도 저랑 같이 거의에요 고스가 왔다갔거든요 어 연인 보내줘 저 솔직히 연인 보내고 싶거든요 저 저도요 어 나 보내면 고스 나리님 연인 보내줘 어 누가 연인이에요 나 보내면 얼굴 볼게 저희 저거 아이온 끝내면 아이온 끝내면 아이온 끝내면 아이온 끝내면 오케이 엄지님 보내면 돼 엄지님 이거 연인승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엄지님 끝내면 보내줘 연인 연인부터 없게요 네 연인 없애고 라린님 보내줘 네 저 다시는 분들 내꺼 하는 법 부르는 걸로 알고 제 알고 있을게요 이랄 줄 알고 안달았지 이랄 줄 알고 안달았지 이랄 줄 알고 안달았지 뭐야 안죽었는데 이랄 줄 알고 안달았지 누가 달았을까나 내가 누가 달았을까 내꺼 하는 법을 부르고 싶어서 그렇다는거는 연인이 아이온님하고 저기 대찌님이란 얘기 아니야 엄지님하고 대찌님이 그건 얘기 아니야 아니요 트피님인데요 에? 엄지님 엄지님 저는 트프를 못하 대머리술이라서 아니 대찌이 트피인터를 대머리술이라서 스킨밖에 못하 스키피 스키피 고스 내꺼 하는 법 부르세요 그럼 누가 있을까 그럼 언니는 누가 있을까 고스 일단 고스 저 고스 죽이고 싶은데 고스 죽여도 되나요? 안 돼요 죽여요 죽여요 아 본런트표로 넵 안 되는데 아이고 아 그래요 어 쨔깍쨔깍거린다 어 쨔깍쨔깍거린다 고스님 왜요 어 왜 튀셨을까 고스가 튀고 쨔깍쨔깍 소리가 들었는데 난 튀지 않았어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이 튄거 아이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이 튄거거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 나 철판을 못해 전 총 앞에 있었는데 총 앞에만 있었는데 그럼 제가 움직였을까요? 뭘 조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은 연인부터 끝내야 돼 일단은 연인부터 끝내야 돼 나린님 달고 나린님 달고 앉으면 연인 달고 그러면 되지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근데 이러면 연인도 못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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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생각이 없어요 이길 생각이 없어요 뭐야 깜짝이야 그냥 투표로 잡히는 게 나아요 쇼핑님이 튕기셔서 이길 생각이 없어요 아니 왜 엄지님을 보내 뭐야 왜 이야 진짜 이야 아 그래요 플롤이 한 명 있어 이변 진짜 타지 않아요 네 나린이 나린이 네 도 도 대머리스리긴 하거든요 뭐야 터져려 쟴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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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거 하잖아 잠깐만 내가 한 거 맞긴 하지만 어쨌든 깜짝이야 놀랬네 정 안 울리면 코스 정 안 울리면 코스 일단 인성 코스 아무래도 난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해 뭐라구요? 바로 내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유력합니다 마 나린님한테 보낸 폭탄 오 또 째깍짝깍 안녕히 가세요 와 어? 잠깐만 뭐야 나 죽었어 뭐야 아직 안 죽었잖아 자 죽었어요 빨리 빨리 찍어요 빨리 이거 코스 달아요 여러분 코스 안 달면은 코스인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차피 저 죽는데 어차피 저 죽거든요 저 어차피 죽으니까 아이온님 걸고 그 다음에 저 죽으면 끝납니다 게임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 1초 남았어요 1초 1초 남았습니다 1초 남았어요 1초 남았어요 네 저 죽 이거 연 이거 시민심 만들려면은 아이온님 끝내야돼요 네 에이 아 좀 아 재미없게 하는건 코스님이죠 왜요 왜요 루즈해지잖아요 루즈해지잖아 아니 근데 늦여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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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이 맞는게 시민이 3명이 한 명은 튕기긴 했는데 시민이 3명 남았었는데 시민이 3명 남았었는데 시민이 3명인데 왜 골매랑 골매랑 클리콘만 그거 그 투표시간이 아니라 논의시간이라서 그런거 아닌가 그런거? 와 백랩 축하드려요 어쨌든 어쨌든 트롤은 트롤이 한 명 있었음 시민중에 시민중에 저는 고스를 찍었습니다 트롤이 한 명을 고려하라 그런줄 알았어요 네 젠작 이 게임 언젠가 다시 할지 언제 할지 모르겠구만 아 호지심님 호지심님 감사합니다 호기심님이군요 네 호기심이군요 감사합니다 호기심님 잘자요 잠깐만잠만잠만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오케오케 됐어 오 중립 1명이네 잘자요 고발 아 재미없는직 칼직이하도 걸리지 칼직도 안걸리고 이거는 뭐야 칼직도 안걸리고 미션에도 의미가 없잖아 뭐야 dollars 0 도도빅 직업 뭔데요 바다 당신은 도도색 도도색 혼자 도도생 도도 칼찍은 반판에 진다람님 구내요 칼빵 칼찍은 진다람님 구내줍니다 칼찍이 얻고 싶다 칼찍이고 싶다 나도 나 손골배 좀 있어요 나도 손골배 나한테 투표가 두개 온다 어 안오네? 뭐라고요? 그건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안오네 어라? 신기한데? 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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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하고 다음판까지 맞판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에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거하고 한판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 이건 어떻게 하는거였어? 보인다 잠깐만 깜짝이야 놀랬네 뭐야 저기 누가 신고했어요? 그 유인님 됐다 드디어 하영님 이거야 하영님 예 하영님 찍어요 문은 하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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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거 맞아요 아 그냥 칼찍이에요 끝났어요 됐다 하영님 오리 아 그냥 죽여줘요 귀찮 아니 네 나와 그 들은 widgets 이거 이 kun 아니 네 yd 알직이요 오케이, 같이 다니는.. 알직이요 노래님은 지금 뭐예요? 연해요 오케이, 둘 다 알직이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를 신고하는 사람은 범인이에요 돌아다닐게요 됐어, 이제 알려줬으니까 끝났어 어, VIP님 코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투명홀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한번 고스나리님 직업 말해봐요 지금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예, 저 무릎필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아아 아, 저 방금, 방금 저까지 두 명 직업 한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님 직업이 뭔데요? 직업이 뭔데요? 네? 저.. 매사요 네? 영, 영매사, 영매사예요, 영매사지 윤리언님 직업 뭐예요? 양치 좀 하러 간대요 양치를? 양치할 땐 되긴 했지 현씨가 다 돼가니까 눈, 눈, 양이 찍어야지 나리님 저랑 같이 다녀요 저요? 나리님, 아니 저, 진짜 고스나리 진짜 고스나리 아, 저요? 흐흐흐흫 에 아, 찐나리 짭단, 짬나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헷갈리잖아요 자꾸 저 사람 잠수인데 그냥 잠수 보내자 그냥 양치하고 있는데 양치하고 있는데 투표는 칼같이 안해 양치하고 있으면은 보내버리는 게 맞지 근데 이랬는데 오리면 대박 너, 초명이 아니고 초능력자에 이런데 오리면 대박 저, 초능력자였어 제가 초능력자 잘못 눌러가지고 죽어버린 거라서 아, 맞네 네, 잘못 눌러가지고 죽어버렸어 하하하하 이런 근데 이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던 게 알림쥐기 다 나왔어 그치, 알림쥐기 다 나오긴 했지 양치 양치하려고 휴대폰 내려놨는데 물 떨어져가지고 물려줘서 죽어 아이고야, 물이 눌렀어 그래가지고 허어어 에이치투어가 날 죽였어 자, 알림 에이치투어가 날 죽였어 에이치투어가 날 죽였어 에이치투어가 날 죽였어 진짜로요? 네, 이번이 마판이에요 다시는 시리언이 보냈트님입니다 이제 엄지님을 오리 걸리면 화요진님만 죽인다 이거 눈이, 눈이 지금 엄청 감겨요 네 아 진짜 시래기즉만 나오는군요 젠장 쉽잖아 아 이거는 쉽네 들리시나요? 아, 들려요 아 아 엄지님하고 통화 중이다 어우, 싫다 어휴, 오래 통화하죠 우리 이 코스하고 났는데 구경하실래 어? 코스님 죽일게요 3 1 1 왜 죽여? 어 어 아 으음 어, 잘못했다 어 잘못했다 어머, 모르고 말해버렸단 잠이 안와요, 이런 뭐야 뭐야 여러분 오나오나샷 디스코드 놀러와요 보안관인데 찐님이 나리님을 시켰어 어, 근데 요이님 무섭거든요 요이님 보내면 안 될까요? 어 어 오케이 요이님 보내죠 어, 나이스 요이님 지금 말해봐요 테트리온 님이 이제 요이님 죽을까요? 요이님 죽을까요? 왜 죽어가세요? 아, 이거 게임 재미없다 요이님, 요이님 요이님 어런 응 나이스 펠트 가요 잘가요 뭐야 왜 죽여드린거야 어, 이한 잘하아 닮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 물론 오리라서 오리인 것 같아서 죽이는 거는 제가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고시나리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재미없지 안 할거야 당분간 젠장 와아 그 솔직히 이유 되면 많긴 한데 뭔데요 일단은 어제 노블록스 할 때 저를 빡치게 한 점 그리고 전에도 노블록스 할 때 저를 빡치게 한 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 구스구스 덕에서도 저를 빡치게 한 점 그면은 저는 빡친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있겠죠 당연하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니 맞네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네, 어제 노블록스 하는데 많이 놀렸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 나 약치하고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 진다람님 아니면 금강님이어서 제가 일단 진다람님을 썰었고요 이제 그러면 금강님 썰으면 돼요 보.. 그러면 직업이 작용단인 거예요? 보험관인 거예요? 네, 작용, 작용, 작용 야, 작용단을 죽이고 작용단에 가니까 아... 금강님 달죠? 네, 금강님 달면 돼요, 금강님 지금 너무 피곤해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지금 너무 피곤해요 저 한 새벽 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아이고 빨리 끝나고 싶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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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저랑 친구네, 맞네. 여러분, 저랑 친구잖아요. 아, 저는 나리님과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요. 아,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 고바스부? 아니, 인간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간적으로? 어... 그냥 스트리머와 팬의 관계? 팬 맞아요? 안티 팬의 관계, 안티 팬의 관계. 히퍼버린인데 저랑 비슷하시군요. 아니, 그냥 게임이 너무 잘 풀렸어. 게임은 너무 잘 풀린 게... 엘링크 님이 너무 잘했어요, 원판은. 아니, 엘링크 님이 자경단을 죽이고 딱 자경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타이밍이 대박이었죠. 아니, 제가 이겼다고 확신한 순간이 언젠지 알아요? 언젠데요? 개즈 님이 나리님 죽였을 때. 아... 그냥 이건 이겼다. 이건 못 이기면 바보다. 하면서... 아니, 근데 솔직히 이렇게 7파전판에 네, 설마... 손골맨 아고리가 못 이기면 그건 바보긴 해요. 자, 일단은 곧 신현이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판 아니에요, 망판. 잘려고요. 이거는 못 이기면 바보였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네. 짠isode 봐. 데 KAI 또 깎아 ars